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보니까 냉기 쓰레기라더만 냉기 쓰레기 된 지 오래됐대요 전에 밟는 거 있잖아 그거 너프 먹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봐봐요 내가 지금 무기 새로 가져왔어 이거 이게 속도가 좀 느려도 범위 면에서도 넓고 많이 느려 대검이랑 비슷해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전회가 전회를 좀 바꿔도 된다고 들어가지고 다른 애가 잠깐 끼고 있는 거 빼야 되겠는데 너 너 빼봐 어디 있어 이걸로 바꿔 뭐가 있을까? 이것도 쓸만하다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걸로 갈려고 하거든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만 잠깐만 써봐야 돼가지고 기본이 아 지금 벼락해났구나 기본을 보자 기본이 이거거든 기본도 괜찮다고는 했는데 난 좀 더 괜찮은 걸로 쓰고 싶거든요 뭐가 좋을까 역시 이런 이런 건가 500 미쳤는데 500 미쳤는데 500 미쳤는데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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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악화염 혈악화염 예리 한번 해보자 2연속 빼기 잘 쓸 수 있으려나 자신은 없는데 잠깐만 왜 한 손으로 잡고 있니 왜 한 손으로 잡고 있니 왜 한 손으로 잡고 있니 음 좋아 좋아 한번만 해보죠 한번만 도전 잠깐만 안녕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는구나 내가 내가 좀 많이 업글 해왔어 좀 데미지는 조금 딸릴 수 있어 너랑 비슷한 느낌 어 물력이 중요한 게 아니긴 해 물력이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볼까 내가 지금 이겼어 좀 어색해서 좀 어색해서 들고 있어도 문제는 없네 일단 한 잔 마시고 다시 다시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아 데미지는 좀 나를 낼까 어우 아 아 전에도 느리긴 해 그래도 속성 부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피를 발라볼까 할복 하 쓰읍 화염이라 화염은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할복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선 근데 의외로 여기서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나 아니 써봐 이대로 싸워보지 뭐 몇 번 안 해봤으니까 아 아이고 빨리 올라온 아 나다 아 체력 올려놓은 보람이 있네 아 물약전사 물약전사로 부실라 했더니 물약전사도 도움이 크게 안 되는구만 체력 올려놓으니까 도움되네요 체력은 도움이 되네 아 좀 몇 번 싸워보고 몇 번 좀 싸워보고 아이고 지금 5강 6강 정도 했네요 아 이 정도면은 깰 만한데 아 이 정도 느낌은 깰 만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제 그놈이에요 빨간머리 에르메스 제가 무기를 받고 왔거든요 아 아 아 나 보고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어휴 느려 데미지는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씨 붙여봤다 데미지는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냥개의 검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아 전회를 바꿔볼까? 얘한테 좋은 전회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거 추천하는 사람 많긴 한데 이거 잘 못쓰겠는데 이거 추천하는 사람도 있더라 투구가 꼴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벼락 이거 써볼까 사실 투구를 좀 바꾸고 싶기는 해 뭔가 많이 묵직한 느낌이라 타격 참격 이거 써볼까? 이거 좀 도움되려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별로 좋은 게 딱히 이 모자도 좀 좋으려나 약간 그거 같은데 산나비 하염 경감률이 높은 걸 쓰려고는 했다만 이 위에는 뭐 쓰레기고 이것만한 게 없네 라단? 큰 차이가 있으려나? 근데 7.2라서 이대로 싸우자 가자 가자 한 번만 더 싸워보자 방금 들어가신 분 배변을 먹는 자 세트인가 어 뭐야 잘못 눌렀어 아 아 아니 얘는 체력을 올려도 이거는 불피가 아니었으니까 차라리 배를 찌르고 출혈을 집어넣자 안 되겠다 난 믿을 게 출혈 밖에 없다 지금 할복 할복하자 할복 다른 것도 피 있지 않았나 때리는 걸 피를 넣을까 근데 이거 때리면 피가 점점 줄어들잖아 칼에 바르는 게 날 것 같아 칼에 바르는 게 낫다 하나 먹고 배 찌르고 들어가서 물방울 부른 다음에 피 한 번 마셔주고 어휴 어우 쉣이 진짜 진짜 뭐야 왜 혼자서 아무리 봐도 거지 같아 쟤는 제가 공속이 빠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져 아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이거 할만한 거 같아 부르고 한 대 나시고 아 아 이거 빨리 물렸어 아 나 진짜 피통이든 몸빵이든 너무 약한 거 같다고? 근데 이것보다 낮은 사람도 깨기는 깼는데 이거 난 더 아니야 고집 부리는 건데 이거 솔직히 야집인데 아 나 진짜 아 이것보다 낮은 사람도 깬 사람 있단 말이야 쓰읍 근력이긴 하지만 기량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전 리셋 따윈 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은 건머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기술로 승부하려고 올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잘 피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피해야 한다는 조건이긴 하지만 잘 피해야 돼 네 이거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피회복 중 하나인데 잠깐 먹었을 때 피회복인데 경감률 경감률 두개 올리는 걸 할까 방어력 몰빵 몰빵으로다가 강인도를 높인다 강인도를 높인다 강인도를 높인다 공격력을 높인다 방어력을 몰빵하는게 낫겠지 이거 핫방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영역을 좀 쓸데없이 딴걸 쓰고 있었네 계속 피올리는거가 좋다고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미리 먹고 들어갈거면 쓸모없는 기능이라 아이고 들어가서 물방울 부르고 한 번 먹고 아씨 굴렀는데 하필 그 방향이냐 아 맞다 출혈이지 미친 출혈을 왜 또 발라 미쳤나봐 아 나 순간적으로 또 전회를 한 번만 해라 근데 위에 아니다 싸우고 있을 때 위에 뜨는거 좀 뭐지 저거 하나 마시고 팔복을 한번 하고 이야 아 아, 미쳤다. 1분정도 아 또 2패를 넘겨버렸네 출혈 나쁘지 않아 확실히 출혈은 나쁘지 않은데 실력이 나쁘지 않아 들어가서 부르고 마시고 아이고 마시고 제가 할복을 따로 하네 아 아 포션 좀 먹자 이 그지같은 놈아 진짜 미치겠네 초반에 싸울만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진짜 아 아 타이밍 뭐야 아 뒤로 빠져서 그냥 마셔야겠다 이거 너무 아슬아슬하네 이 그지같은 에르메스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에르메스 지나가던 에르메스 관계자분이 보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다 보니 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아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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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들어가자마자 불러야 돼 비쌨 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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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 번 잘못 골랐다 아 죽고 다시 할게요 잠깐만 아니 이거 양 할복을 하면은 양잡이 풀려 진짜 개빡쳐 양손잡이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할복을 찌르면 이게 다시 안돼 환손으로 들고 있어 아 정말 계속 그냥 두 손으로 들고 있지 왜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거야 아 들어가 불러 아 아 출혈을 왜 뚫지 아 나 또 회전 회전 생각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너 할복이라고 할복 할복이라고 이 멍청아 왜 자꾸 아 이상한 짓을 하네 자꾸 할복 말고 막 피해 참격 이런거가 훨씬 나으려나 아 또 풀렸다 아 아 아 아 아 봐봐 저게 이렇게 오다가 내가 구르니까 이렇게 간다 말이 되냐고 공격을 정면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내밀러서 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꺾어버리네 진짜 너무하네 오 중간에 갑자기 틀어버려 아 싸우기 힘드냐 맞춰봐 아 아 웃음 좀 때려봐 영채 좀 때려보라고 아 아니 영채가 쫄래쫄래 쫓아도 다이느라고 때리질 못하네 좀 패스만 좋겠는데 나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도망치니까 쟤도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형만 하고 있어 때리지 못하고 너무하긴 해 날아오는 저 불 날아오는 시간도 생각해서 굴러야 되는데 휘두르는 타이밍에 구르면 안 되는데 생명력을 50으로 맞춰서 올까 아 근데 4 4나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출강은 다 해서 포션은 사우불로 싸우불로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좀 더 익숙해질 시간이 또 필요하다 아 아 아 포션 좀 아 포션 좀 포션 좀 근데 왜 영채가 약해진 것 같지 별론가 이거 혹시 나는 사냥기에 익숙해진 몸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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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돌아올 순 없는데 결국엔 난 다시 이 친구로 갈 수 밖에 없는건가 내가 쓰기에는 이게 제일 편하긴 해요 조금 느리긴 해도 뭔가 한 대 때린다는 느낌이 좀 스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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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기 저렇게 광범이들이야 어 아 아 한바퀴 더 흐려야 되는데 룬에 호를 쓰고 돌아가자고? 그럴까? 한 번만 써볼까? 근데 지금... 아이템빨로 깨기에는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되네 이게 뭐가 좋아요? 이게 좋은 게 뭐야? 그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불 됐을 때 이렇게 휘두르면 불이 날라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걔가 휘두르는 시간에 구르다 보니까 자꾸 불도 맞아요. 걔가 날라오는 불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 그냥 공격 사거리인 줄 알았는데 조금 날라오는 거더라고. 최대 체력층인가? 한번 해볼까? 얼마나 올라가? 꽤 오르네. 한번 사용해보지만. 근데 얘는 어디서 구해요? 룬의 훈은 어디서 구하는데? 나 이거 보스 잡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파밍해야 되는 건가? 네. 맞아요. 패턴 죽지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패턴 죽지가 안 됐어요. 내가 포즈션 너무 많이 쓰는데? 아! 구르기를 눌렀는데! 아! 아씨! 누워있을 걸 그냥. 아! 죽었을 때 이 패 가지 말라고 진짜! 죽었을 때 가지 말라고 한 틱이라도 살았을 때 좀 가달라고 제발. 왜 자꾸 죽었을 때 넘어가는 거야? 아! 하늘지 말자. 하늘지 말자. 아! 아! 반박자. 아! 젠장. 아! 뭐야 나한테 날리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개빡치는 게. 쟤한테 공격력 쓸 거 있잖아요. 아! 하나 쓰고 나한테 날라오고 막 이래. 이게 진짜 열받아요. 아! 잠깐. 포즈션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오씨! 넘어갔다. 하아... 보호 가자.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모르쁘는 흘리라. 오! 너 그 말 idé지. 아! 원하여. 내 눈 안쪽 뽑아서 저렇게 되는 거면 오른쪽 눈 뽑으면 뱀 두 마리 나오나? 이쪽 눈 뽑으면 이쪽 눈도 있잖아 아 그렇군요 봉이 난 눈이라 가계가 빛나 komen 가계가 빛나 buff 어!!! 포션 좀 먹자 포션 하나만 빨고 싸워도 되잖아 아 구르기 눌렀는데 아 구르기 눌렀는데 포션 먹는 모션에 씹혀가지고 구르지도 못하고 아 이거 구르고 먹을걸 피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겨우 넘어갔는데 겨우 넘어갔는데 이걸 조금 늦어서 아니 이게 타이밍 맞춰서 누르면은 확실히 패드는 느려 패드는 확실히 진짜 0점 몇 초 느려 뭔가 정박에 피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네 아 뭘 먹고 있을 때 찌르냐 타이밍 맞춰 아 근데 이거 망했어요 포션이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아 왜 자꾸 포션을 먹을 때 시간 남아서 포션을 먹을 때 하는거냐고 공격을 왜 그 0점 몇 초 얼마나 걸린다고 진짜 개빡치네 아 이거 들어가서 아 아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게 피가 없으면은 맞을 것 같잖아 스쳐도 막 아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션을 먹게 되는거지 아 나는 거리를 주려고 자꾸 구르다 보면 더 많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네 아 나야 아 진짜 타이밍 맞춰서 구르는게 왜 이렇게 어렵냐 키마를 한번 해봐 아 씨 근데 키마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확실한건 정박에 구르면 안돼 난 소울게임하면서 항상 어려운게 아니 에어컨 고정시켜놓은게 갑자기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갈게요 할만해 할만해 자신감을 가져 6만원 잃어버리긴 했지만 5만원인가 이런거 하악 하악 아 하악 하악 아 문을 하악 하핰 문 내빛어 이대로 하핰 하핰 뭐야? 오파본이네? 뭐가 이렇게 커 빵이? 빵이 내 얼굴만한데? 응 고마워 보여줄까요? 여러분 빵이 내 얼굴만해 개 커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다시 해볼게요 완전 맛있어 맛있네 커피 냄새 많이 안났네 커피향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커피 냄새 많이 안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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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공격을 한 사람한테 쓸 거면 그냥 쓰던가 아 이것 봐 날라오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풀이 날라오는 거를 풀이 날라오는 거 알잖아 그쵸 영체가 때릴 시간이 없어 이게 영체한테 붙어있는 거 아니면요 영체가 막 쫓아오는 데만 시간 다 걸려서 내 영체 근처로 가야 돼 영체 활용하려면 그게 맞아요 아이고 휘두르는 거네 찌르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찌르는건줄 알고 뒤로 굴렀더니만 휘두르네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쌍검이 제일 싸우기 쉬워 보이는데 느낌상 쌍검 빌드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쩍쩍쩍쩍 쓰네 영체한테도 기댈 수가 없어 아 뒤로 돌라 했는데 뒤로 안돌아졌네 아 나한테 운다 아 저거는 맞아야되는거야? 저거 어떻게 막지? 휘두르는건 피할 수 있다 쳐도 이 다음에 찌르는걸 못 피하겠는데 봐봐봐봐 팍 찌르는거 방어구가 문제가 있나? 아 그쵸? 아니 차라리 스테미너가 낮지 피보단 스테미너가 나아요 차는속도 일단 스테미너는 차잖아 아 너무 빨리 굴렀네 이것도 끌고 오는 시간을 아 저 찌르는건 피할 수 있는건 그냥 맞아야되나? 하아 진짜 깰 수 있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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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신... 멍게 인에 불에 5 4 4 5 5 5 5 더 구아야 더 구하고 다닐까 딱 한번만 더 해보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실을 하러 가거나 다른 애 보러 가자 나중에 싸워야 되겠다 진짜 거지 같아서 못하겠어 아 한 번 더 했구나 도망을 칠 수도 없고 한 번만 더 해 너무 짧게 끝났어 진짜 이렇게 싸울 거면 나는 근력해로 키울 걸 뭐하러 기량을 올린 것인가 아 한 번만 굴렀는데 아 너무 약하다 혼자서 싸우니까 옆으로 구르니까 되네 뒤에 있는 나까지 공격하는 건 좀 아유 근데 출혈이 안 터지네 출혈이 아 정직당 이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어딨어 어딨니 어디 올린 거 이 방패가 좋다고? 아유 난 근력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가 근력이 22라서 딱 이것까진 될 수 있는데 43 이게 최선이다 아니야 해볼게요 내가 창을 너무 빨리 포기했나 창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좋아 이걸로 가보자 버텨봐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잇 문을 닫아야겠지 아우 신경 쓰여 바람 때문에 바람 뜨면 문 덜 그렉거려 다시 다시 아 response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냉기를 옛날에는 이게 진짜 개사기여가지고 밟기로 끝냈었는데 아닌가 이게 제일 좋은가 아니 이것도 지금 너프 먹은 게 좋다고 얘기하는 나 자신도 이상한데 나한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잘못했다 아 맑아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아 hello thank you thank you copy oh 아 태민아 내 냉기 터지는 것만 보고 싶구만 냉기 터지는 거 보이야 또 쉽지가 않네 휘두루기 그렇지 휘두루기 다음에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다 아 이건 잘못 눌렀다 훅샷을 먹지 말아야 하던데 방패 효과는 좋네 더 좋은 방패를 찾아봐야 하던데 아 방패케 나 불편한데 전회를 잘 못쓰니까 근력이 좀 더 맞는 게 잖아요 이게 아 이거 너무 빨리 불렀다 아 아 타이밍 맞게 올라야돼 아 타이밍 맞게 올라야돼 아 아 아 아 아 좋아 300트 넘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무너질 내가 안지 아 아직 100트도 안 됐어 아 아 아 내가 맞았네 아 이걸 내 야 앞에 야 영체 때리고 있었다 아이 나 진짜 저게 개짱났다니까 공격을 처음 시작하면은 하나에 집중되게 3탄은 걔한테만 써야지 한탄은 앞에 때리고 뒤에 두탄을 나한테 때리면은 어그로가 바로 돌아오니까 이건 하기가 힘들잖아 중간에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꾸 뭐 중간에 왜 갑자기 타겟을 바꿔 그것만 안했으면 좋겠구만 아 아 아 이거 죽었다 너무 빨리 불렀어 아 아 열받아 진짜 그나마 체력올림 보람이 있구나라고 아까 처음에 딱 한번 느끼고 체력올림 보람이 없네 더 올려야 되나 아 아 쟤는 전회를 쓰네 아 스태미너 좀 올려볼까 아니 오늘은 왜 스태미너가 모자란 것 같지 아니 근데 나 궁금한게 저 싸울 때 어딨지? 막 무슨 이렇게 포션 모양으로 이렇게 디버프 먹는 표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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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저 표시 뭐야 이거? 보여요? 이거 이 표시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왜 내려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탈리스만 효과인건 알겠는데 이건 뭐야 이건 아이템효과인가? 이거 뭐야 이거? 저 효과가 뭘까요? 저 효과가 뭘까요? 이런건 제가 잘 몰라서 저거 모양은 포션인데 포션 하나가 잠깐만 아닌데 저 표시가 뭐지? 아까부터 신경쓰였어 저게 뭐지? 저 모양에 대해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가자 뭔가 체력이 줄어든 뭐 그런 거일까 봐 걱정돼서 공유 엉덩이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구르기 도망가기 말고 구르기 구르기를 하라고 구르기를 피해를 입은 후에 공격하면 체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어 그러고 보니까 몇 번씩 피가 그냥 차던 경우가 있었는데 저게 저거였구나 아 내가 그때 이거를 바꿨구나 다른 눈 끼고 있었던 분을 본 것 같기는 한데 은혜를 입어 HP의 최대치 대폭을 높인다? 이게 뭐지?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세 개밖에 없네 이거 살 수 있었던가? 잡은 애들 얘말고 또 주는 애 없나요? 아니야 이건 이거 말고 다른 좋은 게 없어 2패 패턴을 좀 보자 목표다 잡는 거 말고 2패 패턴부터 보자 아 굴러굴러 아 방금 괜찮았는데 가끔 괜찮았는데 아 고노야로 애비 고노야로 고노야로 저 뱀자식 저 뱀자식 아 너무 빨리 굴렀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 아 역시 기 안 죽었네 죽을 뻔했는데 아 우리 안돼 아 영체 죽으면 안돼 영체 죽으면 난 살 수 없어 야 나와봐 벽은 좀 아니지 않니 영체 없인 살 수 없어 아니 영체 왜 이렇게 피가 잘 빠지지 오늘 아 또 이피를 어 넘어가 아 영체가 힘을 못 쓰네 오늘따라 하아 그 가방 안에 넣어놓으면 뭐 영체도 쓸 수 있다고요 주머니 주머니를 어떻게 뒀지 뭘 주섬주섬 먹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에서 아 아 이 저기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나 여기에 넣어놓으면 되는 건가 꽃이구이 이런 건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없을 건데 야 영체한테 줄 음식이 없어 영체한테 줄 음식이 없는데 일단은 그것도 없어 여기 뭐냐 제작서도 없어 그런 거 미친불을 품은 자의 HP를 지속 회복한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이게 뭐지 한 다섯 개만 만들어봐 돌땡이 어디 있어 아 이게 그 그거구나 어 아 사용한 아 아 여기서 사용한 아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쓰려고 에이치피를 회복한 다음에 내가 쓰고 싶어서 한 건데 아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밖에서 쓰고 들어갔어 아 으 positions 1 아 아 아acaks Pixel 2 주어오니 넣어두면 얘도 쓰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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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지금은 걔는 못쓰겠지? 두번째껏? 아 이게 어제 돌아다니다가 내가 뚫지 않은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 미친불의 마을이 있더라고 거기서 얻은 제작소였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 들어가면 안되는데? 오 야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그거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침부를 품은 자의 HP가 올라간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게 터질 때까지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되나? 뭐야 이게? 이게 무슨 효과야? 써 있는 거는 약간 상태 이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게이지가 쌓인 다음에 내가 저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미친 불을 보유해야 된다고? 아 저 아이템이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황금나무의 맹세코 없는 것들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뭔가를 좀 써보고 싶은데 모르겠네 근데 던지는 거는 너무 위로매 뭔가 다른 행동 행동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미친불이 뭐지? 나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 뭐냐 발라서 방패 기름 제작도가 없긴 한데 하나 정도는 써봐야지 들어가서 아이템 쓸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슬로우스 가면 아아아악 액 Beatles 아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미친불 상태 이상을 준 아이템을 얻고나서 미친불? 미친불이라는 건 아예 처음 보네 그 불 마을에서 나오는 건가? 아 이게 어떤 효과를 못 보고 아이고 없애버려가지고 다시 아이씨 사거리가 조졌네 30초 동안 천을 회복한다고? 근데 천의 기준이 뭘까? 여기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천이라는 개념이 얼만큼 오르는지 몰라 그게 문제야 쓰지 말자 아이고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1도 안되네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 붉은 부패 어 부패가 진짜 극혐이거든요 부패 쓸만하였나 바르고 들어갈까? 바르고 들어갈까? 안되네 이거는 또 왜 안써지지? 안써지는건 안써지는건 왜 안써지는거야? 어째서 지금 거매는 안된다고? 지금 거매는 안된다고? 아니 설명이 없잖아 설명이 아니 아니 이렇게 불친절할 줄이야 아 전회가 이미 있어서 그런거에요? 전회를 전회랑 아이템은 상관없는거 아니었어? 일단 해제를 해봐 그러면 불친절해 설명이 없어 무슨 아이템에 불친절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있어야지 해지를 하고 이거 바르고 한번 들어가보자 찾는것도 안개지 아이템 사용법까지 찾아야하는건 너무하지 않아? 아우씨 아우씨 아우 얘도 발라져요 아이고 아 뒤로 가야돼 죽었다 네 여기있는 효과는 다 누적에서 터지는거에요 여기있는건 다 다 전부 몸에서 이제 빨간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게 이제 상태이상이 걸린건데 아네 아네 한번만 더 써볼래 터지는거 한번 보고싶어 보고싶다 터지는거 부패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터지는거 아 뒤로 뒤로 아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뒤에 벽이 없잖아 으아 으아 이건 벽이 없잖아 으아 댐새끼 부패기론 구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난 그곳에 다시 가고싶지 않다고 그니까요 제작소 구해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작소도 없어서 아 아 아 아 구르기를 누르는데 왜 왜 이렇게 안되지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제가 동작할 때 구르기 누르면은 구르기가 절대 안돼 그렇다고 미리 군 굴러도 쳐맞고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이거 도저히 안되면 그거 구하러 가자 하 자존심 상해 그니까요 아 아 아 왜 이렇게 오피하지 아 아 아 나 지금 포션을 안 바꿨다 하 아 바닥에 버렸어 아이템 어 아 아 아 나 지금 포션을 안 바꿨다 아 포션을 안 바꿔 가지고 아 죽어야겠다 그냥 들어가 버렸네 순정으로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응 안돼 절대 안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상태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어디에 영혼제가 있고 알아야 이걸 파밍을 하지 맵을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는 어떻게 가지? 여기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뭔가 지도상으로는 갈만한 데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나? 아니 근데 여기 물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여긴 대충 연결된 게 보이잖아요 새끼 너무 난 이걸 왜 이렇게 못 깨고 있는 거니 패턴을 하나도 아씨 여기 지나가기 싫은데 혹시 불쌍사를 위해 저기 아이템 빼고 음... 阪용 striven 아 nav 부분 아 여기 맵 너무 어려워 쉽게 갈 수가 없어 방패가 그래도 공격 한 턴을 스태미너 써서 막아주는 건 있거든요 다만 단점이 방패를 쓰면 방패에 너무 의존하게 돼 방패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사실 방패가 그렇게 많이 좋다고는 못 느끼는 쪽인데 나는 약간 한 번 더 팬다주의여 가지고 막을 거면 그러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긴 했다만 지혜씨 너무 지옥이야 아우 기링은 여기 말고 더 없나? 얘네들도 도간이래요 도간이 쌍둥이 도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던데 그립다 뭐가 그립다는 거야 어디서 아 이게 여기 쪽이구나 왜 바꿨냐고요? 무기를 바꾸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 여길 안 들어갔구나 가자 일단 뭐 돈 모으고 자시고 아 나 이 실 실 밥 던지는 부패 새끼들 아 이거 너무 싫어 부패벌레들 부패벌레들 하아 어 이게 뭐야? 쟤네 너무 싫어 실 쓰는 애들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부패 게이지 자꾸 올라가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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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 없단 말이야 이거 아 여깄다 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올라가나 보다 아 잠깐만 빨리 여길 나가야겠는데? 어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어휴 여기 뭐하는 데야? 아니 저 녀석들은 여기저기 다 있네? 싸우기 힘든 놈들 일단 발이 닿는 데로 가봅니다 여긴 어디지? 아 이거 위쪽 완전히 여기 위쪽이구나 길이 이쪽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아래층이잖아 여기가 아래층이잖아 이 쪽은 아예 별개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인가 본데 이쪽은 아예 별개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인가 본데 여기 안개 있는 데가 맞나? 안개도 아 일로 나가는 길이 아니었군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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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루를 보내버렸네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어 입이 찢어질 것 같아 하나 마셔버렸네 아 근데 확실한데 이 절벽 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쪽은 막혀있는 것 같고 으아 곰이다 으아 곰이다 으아 곰이다 간다 그냥 가 그냥 가면 돼 여기는 막혀있는게 확실한 것 같아 일단 나가자 뭐야 어디야 벽을 타 벽을 타면 나갈 길이 고이겠지 오씨 깜짝이야 아 뭐야 한바퀴 돌았어 뭐야 뭐야 나가는 길 어디야 여기다 여기다 아이씨 정말 길찾기 너무 어려워 아아 거지 같네 이 위로 올라가는 법을 찾아볼까 이 위에서 보면 저 저 다리 위에 올라가는 방법 찾아봐야겠다 사다리가 있는건 아닐거고 사다리가 있는건 아닐거고 위에 지대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돼요 위에 지대로 올라가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흠 흠 여기는 일단 다 막혀있는 길이고 완전히 지하로 가는것도 아니던데 맵찾기 왜이렇게 어렵지 오우씨 뭐야 그 녀석이 여기있었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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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여기까진 안온다 여긴 다 절벽이잖아 하나 더 먹고 뭘 잡아야 가는 길이 열리나? 그냥 찾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뭘 잡아야 가는 길이 열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놀래라 아 뭐야 아니 어떡해 한 발짝 늦게 죽어 여기까지 언제 다시 와 앞에 축복이라도 찍고 갈걸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거기 그거였잖아요 완전 그냥 돌 위에 누가 써놓은 그거 아니었나요? 아까 달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내 돈 어딨어? 돈 표시도 원래 여기 뜨지 않나? 내 돈 돈이 없... 아 돈이 없... 아 여기 있구나 없는 돈이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잃어버렸구나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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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맵은 넓어서 좋은데 넓어서 넓은 데로 단점이 있구만 옆에 다리가 보였다고요? 안개 있는 곳에? 어 여긴 뭐야? 어 여긴 뭐야? 뭔지 모르지만 보여서 들어가는 곳 여긴 뭐지? 어 기회다 아 또 너야? 파편 아 이런 뭐야 개도 있어 개 개도 있어 개 돌아다니기에는 이검이 최고야 어디 있어 개 아 즐겨찾기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 ㅋㅋㅋㅋ 즐겨찾기 기능이 있으면은 내가 쓰는 아이템 상위권으로 올려놓게 돌아다니기에는 이것만한게 없어요 검은 건물이 보이면 일단 들어가고 건물이 보이면 일단 들어가고 어디 통해서 갈수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저기 다 봐야되겠네 근데 교회는 보통 덩그러니 버려진게 전부긴 한데 따라 들어오지마라 그래서 잡고 가야되겠죠? 아 아 아 미친 개새끼 강아지가 눈치가 없네 강아지가 눈치가 없네요 강아지가 놀아달라고 옆에 강아지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는 창스네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건 창 공격 스타일인데 전에 보스 창스네도 누가 있었지? 트리가드도 창스지 않았나? 걔는 말을 타고 있긴 했지만 옆구리로 들어가야지 안되겠다 붉은 강아지는 없애야겠어 어딨어? 이 개자식 어딨어? 어 그래 일로 나와라 차라리 일로 나오는게 낫겠다 보이지도 않았어 보이지도 않았어 아 내가 먼저 쳤는데 그냥 싸울걸 개쎄네 진짜 아 쟤 잡으면 뭐가 좋은데 쟤가 입고 있는거 주나?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여기 밑으로 가는건가? 여기 밑에 호수 지나갈 수 있네 저 이상한 머리카락이요 더벅머리 김새로이 김새로이 머리 김새로이 머리 아 저 강아지 여기서 딸려온 애인가 보다 이런데 있구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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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포션 아 아 포.. 포션으로 안 바꿔져 있었어 말좀 해주세요 혹시 포션으로 내가 안 바꿔놨으면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나도 장비 바꿔봐 너도 창으로 싸우면 나도 창으로 싸워 이거 어디있어 어디있니? 아잇 잠깐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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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느리긴 해도 이게 사냥개랑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걸어가냐 근데 저렇게 친입자였던.. 아 맞네 친입자였던 애들이 쓰던 무기를 보통 주긴 하는데 무기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데 마음에 들진 않는데 가자 나타나라 아 여기서.. 여기서 봐야 나타나니? 선을 넘어야 되나? 뭐야 아깐 여기서 봐도 나타나더만 뭐야 뭐야 아까 저기서 쳐다볼 때 나타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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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싸웠는데? 아.. 아.. 너무 막 싸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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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나는구만 아 먹어버렸네 이 안에서 싸우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나와 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하나 더 넣어 야! 이 새끼야! 같은 기술만 지금! 아! 개빡치! 알죠? 그 고인물들이 뉴비 농락할 때 제일 쓰기 좋은 패턴 철권에서나 자주 보던 철권에서나 자주 보던 하나의 공격으로만 때리는 그... 방금 그 기분이었어 하단 맞기 이런거 못해가지고 발꿈치로 때리는 것만 하고 주먹 하나만 때리고 막 아... 얘는 좀 데미지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잡기가 드럽게 힘드네 야 이거 먹어 이제 저거 다가가 이제 저거 다가가 이제 저거 다가가 두 방식만 때리자 두 방식만 와 뭐야 포션도 맛있네 너 다음에 온다 전기 데미지 괜찮은데 너 지금 내가 파편 먹었으니까 봐주는 거야 너 다음에 잡으러 올 거야 지금 지도를 먼저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봐준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나 이거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 저 거인도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봐야지 이쪽에서는 보일 수도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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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 못 올라오지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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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랬네 어 깜짝 놀랬라 갑자기 뒤에서 덮쳐가지고 어 여긴 뭐지 어 여기도 뭐 이동하는 데다 뭐 있으니까 일단 써봐 여기도 언젠간 가야할 곳이기 때문에 뭘까 여기는 아름답다 이넘어 전속문 없다 그런 어 아니 깜짝 놀랬라 일단 가볼게요 어디로 가지 깜짝이야 나 사기 맞은 줄 알았잖아 뭐지 여긴 어디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지? 와본 곳이라고요? 아닌데? 처음 오는데요? 녹청 원반 근데 여긴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 오는 건가? 녹청 원반이 뭐지? 길이 또 따로 있나? 오 있긴 있네 아이템 있는 곳 이게 다야? 여기도 뭐 룬 찍고 이런 데 없어?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고 저 친구랑 싸우러 오는 것 같은데 죽어봤자 여기 전 도움이 안 돼 결국엔 다시 축복에 나올 텐데 뭐야? 이거 하나 얻으려고 여기 온 거야? 뭐야?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여기 진짜 그냥 쟤랑 싸우러 오는 곳인가? 아이템 얻으러 오는 것 같은데 잠깐 기대한 데가 바보였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겠네 이쪽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았나? 그런가 봐요 일방통행이라는 소리였나 봐요 다시 돌아올 전속문은 없다 이런 느낌인가 보네 와 길자키 너무 빡세 아까 거기가 어디지? 근데? 아 반대편이구나 이 밑에서 여기서 죽었었고 아까 그 교회에 있는 데가 어디지? 내가 다녀놓고 헷갈리네 여기 아닌데? 나 어디지? 헷갈려 길을 잃었어 아까 다리 옆에 아 여기다 장갈래 기어 기응이요 고마워 고마워 어? 튕겼어 아 어쩐지 렉 좀 걸리더라니 갑자기 꺼졌어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 있더니만 지도 찾는 게 원래 빡센가요 여기? 저는 예전에 몇 번 그러긴 했어요 본편 할 때도 좀 오래했다 싶으면 튕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래하지도 않았는데 튕기네 아까도 막 렉 걸리더니 그림자석 맨 왼쪽이요 그래도 이동은 했네 아 저기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건 극혐이네 그런가? 램 때문인가? 전 몇 번 튕긴 적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림자석 맨 왼쪽 네 일로 나왔잖아요 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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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 잠깐만 여기 또 거기 타봄해야 되잖아 아 이쪽 가는 길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정문 정문 다시 가봐 그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서 반대로 나가보자 콜라거든요 어우 깜깜해 일로 나와서 여기서 잠깐만 확인을 좀 하자 어차피 절벽인데 라우프의 기슭? 뭐야 이 밑에가 길이 있어 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어? 느낌상 에르메스 잡고 절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에르메스 에르메스 잡아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저기? 아니 안개 있는 곳 아닌 거 같은데 안개는 이 밑에 안개는 여기에요 일단 이 부위 일단 이 부위 이 부위 근데 여기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지던데 이게 여기에 있네 엘들링이 진짜 꼼수를 못써요 꼼수를 아 저기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잠깐만 저기가 여기야 여기 느낌상으로 서쪽 성벽에서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 해 여기서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자 아 그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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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 잔대 가자 내려가는 길 찾아야 내려가는 길 여기서 내려가는 길 찾을 수 있을거야 아니야 이건 들어가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반대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내려봐 내려봐 여기서 다른 길을 이게 저쪽 다리로 가는 거잖아 아 그럼 저기야 맞네 아 저기야 맞구나 가자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오 아이템은 안 먹었나? 아이씨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오 아 잡아서 없나보다 하긴 제가 전회를 주는 애였는데 또 있을리가 이런덴 없고 뭐 특이한 건 없고 여기가 올라가는 길 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 밖에 없었는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돼 일단 일로가 이게 내려가는 거네 강적 아니 이게 거기 가는 곳인데 보스방 가는 길목인데 아 이것도 올라가는데 아 올라가는데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나갔었잖아 아니 밑으로 가는 길은 도대체 어디야 근데 점점 확실해지는게 에르메스 잡아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은 못 가는 것 같애 그 에르메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강화를 최대한 한 두개 정도는 하고 싶었는데 강화를 최대한 두개 정도는 하고 싶었는데 지도 찾다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지 그렇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여길 넘어야지 이리로 갈 수 있어 일단 여길 넘어야지 이리로 갈 수 있어 이 지역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른쪽 길로 빠져보자 우리 토렌트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용이 있었던가? 용 있는데던가? 지도를 못 봐요 지도를 오 여기 밑에는 또 다른 거네 거인이 있는데? 호호 이쪽 길은 내가 아직 안 가봐서 아까 그 화면 넘어가는 곳에 있던 벌레다 벌레 오 왜 그러세요? 오 다리 다치셨나요? 벌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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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레다 벌레다 아직도 내 삶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곧 너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너희 둘이 걱정하지 못할 것 같다 뭐 뭐야?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잔챙이일 줄이야 뭐지? 걔 바라볼지라 걔? 이 너머 각오됐나? 어 뭐야 여기 뭐 있나 보다 이쪽에 뭐 있나 보다 아이고 이 너머에 뭐가 있나 봐 새로운 보스가 있나본데 느낌이 어 여기서는 말을 못하네 아 시끄럽게 아 아이고 고룡인? 아 또 빨간 녀석이야? 아 그럴 자격 없다 아 씨 뭐야 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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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 별로 안 쎄네 얘 뭐야 야 너 무기 좀 괜찮아 보인다? 고룡인이 사망했습니다 뭐야 뭐 안 어 어 어 안 돼 문 닫혀 문 닫혀 막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 아니야 하지마 아 아예 닫혀 음 쉽네 뭐야 밑에 써있는 글 보고 괜히 긴장했네 아까 불 쏘시개에 들고 있는 친구가 세게 쐈나봐요 어? 오오우 지... 아이고 지하 발견 용굴 여기는 드래곤 잡는 덴가? 던전이다 던전 지하던전 뭐하는데지? 야 너무 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얘네 너무 센데 잠뻑치고 뭐야 왜이렇게 아파 뭐 뭐야 너무 센데 잠뻑 잡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느리네 아 어 아까 얘는 약하네 쟤가 센거네 얘가 센거네요 아 근데 뼈당이라서 또 살아나네 아 두 번 죽여야 되는 거야 아 어어어어 무서운 녀석일세 왔다. 왔다. 뼈다귀는 두 번. 뼈다귀는 두 번. 이너머 배설물이 있다. 단속 1? 이너머 배설물이 있다고? 욕할 만한 애가 있나 보다. 욕 나오는 애가 있나 보다. 쉿. 이너머에 쉿이 있다는 소린데. 배설물이 그거 같거든요. 해석을 항상 이렇게 해놔서. 얘는 번개가 들어가거든. 에르메스는 번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한 번 더 때려야 돼. 두 번 두 번. 잊지 말고 두 번. 얘네 몇. 얼마나 올랐어요? 이너머 말 없다? 말이 필요 없다라는 소린가. 싸울 건 빨리 가야지.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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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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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이자식 요새? 저녁? 아 저거 보고? 아 얘네들 저녁이냐고 우인들의 궁금증이란 우선 우 올라가는 거 먼저 하라는 소리네 친절한 사람들 그런가 봐요 애초에 용... 아 쟤부터 잡으라는 소리구나 우란스 나이스 돈 좀 잘 모이는데 죽을 것 같애 죽어 드럽게 아프네 위로 가야돼 아래로 가야돼 이너머 용있다? 위는 좀 그래 아래로 가자 아래부터 아까 위에서 봤던 거네 용기?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 뭐가 나오나? 이너머 점프 유효하다 점프의 시간이야 야이 못된 놈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너머 숨겨진 길이 있다 거짓말쟁이들 또 여기 써져 있겠지 이너머 숨겨진 길이 있다 우 만세 진짜 신뢰의 도약을 추천하는 글이 참 많네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어 근데 저기 뭐 있는거지? 어 근데 저기 뭐 있는거지? 아니 애초에 이런거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닌데 그러면 궁금하면 투척 투척용 을 들려보면 되지 자 투척용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져보면 되잖아 그쵸? 큰 화염덩어리를 장비해 놓고 던져보면 되는거야 야아 이봐 이봐 이게 무슨 길이 있어 구라쟁이들 이거 구라쟁이들 무슨 앞에 길 없잖아 길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은 곳이야 던져보니까 엄청 깊지는 않은데 딱 죽을만한 높이네 뭐가 이렇게 많지? 이너머 문 필요하다 용있다 강적 주의해라 어 어 그때 봤던 그때 봤던 개구나 용암 지대에서 봤던 아 잠깐만 나 아 나 포션 먹어야 되는데 아 개가 여기 있구나 하아 그때도 사냥개로 잡았는데 얘는 번개가 잘 들어가려나 아 저기까지도 달려야 되네 달려 아 근데 이쪽 방향은 안 갔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봐 아까 옆길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까 고위인가 아 그렸네 아 반대쪽 막혀있었구나 어우 깜짝이야 오우씨 그냥 달려 무조건 달려 그냥 달려 무조건 달려 아이고 와 진짜 개미들이네 야야야 불 불 불 불 불 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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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또 따라왔네 아 아 아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아 느려 아 붙어서 싸우기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 기억에도 엄청 도망가면서 싸웠던 걸로 기억해 엄청 도망가면서 싸웠던 걸로 기억해 엄청 도망가면서 싸웠던 걸로 기억해 아니 이거 싸우기 힘들다 이거 은근히 은근히 느려가지고 응 아 아 아 아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러면 너무 무겁지 이걸로 싸워야지 이걸로 싸워야지 안 되겄다 전 제가 하면서 무기를 바꿀거라는 생각은 일단 안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하다보니까 또 바꾸게 되네요 하다보니까 또 바꾸게 되네요 하다보니까 또 바꾸게 되네요 눌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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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아 타이밍 아 진짜 데미지 미쳤네 저 패턴 끝나고 와야지 저 패턴 끝나야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패턴 때는 절대 공격을 못해요 저 패턴 때는 절대 공격을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이래요 고령하면 어딨어요 얘네들은 등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거든 꼬리잡기 하면 되거든 어우 빡세네 이빨 용심을 주네요 용심 흠 잠깐만 밑에 몬스터가 몇 마리지 아 아까 그 계단인가? 아 아까 거기네 이러면 여긴 다 한건가? 끝! 나가는 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게 의문이군요 그래도 나가는 길 있으면 좋을텐데 나가는 길이 없네 돌아가고 싶어 이거 뭐야 좌만세 가자 아니 같은 용구린데 이게 텔레포트가 안써진다는게 말이 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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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보렴 어차피 채울거니까 포션을 마음대로 쓰고 어 오케이 잡았으면 된거야 갑니다 너넨 여기서 잘살아 됐다 186,000원 186,000원 이쪽이 여기 끝자락이었고 이 밑에를 봐야되겠네 아 반대쪽 길로 가봐야되겠네요 여긴 여기가 끝이니까 이 위쪽으로 가봐야되겠다 여기도 길이 있나 여기도 길이 있나 아니네 어 저 탑은 뭐지 아 저쪽에서 탑은 뭘까 안녕하세요 왼쪽에 탑도 있는데 구경을 하고싶은데 몬스터가 저 탑이 아까 내가 보던 곳인가 아 뒷면이라서 저렇게 생긴거구나 우리 처음에 오던 곳이야 지나갔던데 불탄패어 그림자 엄청 많고 오지마 어? 아까는 아깐 아프다고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변했어 더욱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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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녀석 어! 어! 바로 옆에 축복이 있었네 하하 이걸 모르고 그냥 갔네 아 안 돼요 엘들링에서는 NPC 관련한 사람은 직접 덤비지 않는 이상 안 죽이는 게 법칙이야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어느 누구도 죽여선 안 돼 큰일 나요 어떻게 감당하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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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것만 먹고 아아 아 아파 아파 아프다 얘 어 여긴 또 뭐야 저 사잇길부터 가보자 새가 은근히 아프네 생긴거는 뭐 그렇게 괴팍한 느낌은 아닌데 어쩐지 입에서 연기나더라 뭐지 뭐하는데지 여기 그냥 그냥 높은 곳이었네 피가 있는 거 보니까 떨어지면 죽는 것 같군요 돌아가야지 이리로 내려가야 그냥 길이였어 그냥 불까지 뿜는 미친 새였다니 새 개많은데 여기 아아 아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달려발단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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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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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뭐하는데야 어 뭐하는데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어 올라간다 어? 오? 여기도 혹시 그런 데가 있나? 본편처럼 뭐야 여기 올라간만한 데가 있어 탑 2층인가 오? 오? 아이템이다 아 단석 아 단석 좋아요 아 업그레이더 쓰는 거 풀강 풀강 할 때 쓰는 거니까 어 아 여기는 음 그런 곳인가 보네 아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도 이 느낌이 이 에르메스인가 뭔가를 깨면 일로 가는 길과 일로 가는 길이 열리나 봐 아닌데 다른 사람도 에르메스 잡기 전에 다른 것도 잡던데 나만 못 만나나?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지 어지럽단 말이야 일단 이 옆쪽 길 여기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있는 데가 어디야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까 절벽이라서 못 내려가는 것 같아 이 밑에는 완전히 절벽인데 어 저기 축복이다 오 그거 중에 파편이다 파편 가호다 가호 잠깐만 죽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오호 좋아 좋아 축복 발견 여기 사람 있다 부야부야 부야부야 오케이 이게 같은 말이 있는 곳이 뭔가 연관이 있나 연인이다 연인이 있다 이런 여자인가 팀의 이자 같은 빛바랜자래 포루 도와주자니, 오늘도 모든 걸 보기까지 생각합니다. 얘는 재료를 파네요 독성 상이라 독성 관련된 거 여기 전파라고 그러지 아름답다 배설물의 시간에도 야! 옷 입은 거 봐 진짜 극혐이다. 옷 입은 거 보세요. 옷 입은 거 보세요. 옷 입은 거. 고인물 그 자체네. 6058이나 돼. 이너머 구르기 필요하다? 누가 봐도 죽을 거 같구만. 낚으려는 수십 명의 사람들. 절벽에서만. 이너머 점프 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말타워가도 죽어요. 말타워가도 죽어요. 이 정도도. 뭔가 벽에 걸쳐서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걸칠 만한 돌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은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젤다가 하고 싶네. 이런 거 보면 젤 다 하고 싶어. 아 엘들링도 날게 해주라. 낙하산 하나 만들어줘. 앵글라이더 하나 만들어줘.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 이리로 내려갈 수 있다. 여긴 내려갈 수 있네요. 오오오오오. 이리로 갈 수 있다. 이리로. 발견. 의심해야돼요 이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지? 가끔 보면은 이런 류의 게임이 뭔가 이런 류의 게임 말고도 어떤 게임이든 몬스터가 사람이 다닐 만한 길목이 아닌데 많이 모여있으면 뭐 지키는 것 같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 뛰어내리기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들 목숨을 버렸구만 오 여기는 없어 몬스터끼리 뭉쳐있고 덩치 큰 몬스터가 거기 있다고 해도 없어 없어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나 어우 개가 있네 어 개 짜증나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걸까 여기는 뭐가 있는걸까 바닥에 쓰여진 무수한 메세지들 아 저기 들어가는 동굴이다 여기선 여기선 불편하니까 일단 내리고 내렸지만 다시 부르고 아 뒤에 올라오는 길이었네 아 뒤에 올라오는 길이었네 아 뒤에 올라오는 길이었네 불 켜고 빛이 있으라 이너머 숨겨진 길 없다 빛이 있으라 이너머 숨겨진 길 없다 오 축복있대 거짓말쟁이 있다고 뭐야 누구는 축복있다 그러고 누구는 거짓말쟁이래 풀 이너머 축복있다 축복있나본데 축복있다 포기하지마 불안하니까 말타자 어 축복있다 오 여기에 영혼제가 있구만 진짜였어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혹시 저쪽으로 갈 수 있나 그러면 아 여기 잠깐만 올릴 수 있나 파편이 두 개나 됐었구나 영혼제도 하나만 더 오 잠깐만 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 아 이쪽은 뭐가 있지 그냥 뽀뽀지 뭔가 점프해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자 우외로 물이 깨끗한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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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이템 먹었나? 오 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네 보스는 아니고 그냥 커다란 커다란 몬스터인가 봐 보스였으면 밑에 게이지가 뜨는데 게이지 안 뜨는 거는 굳이 잡을 이유가 없지 돈은 좀 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길 뚫는 게 먼저다 다니다보면 어딘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드디어 나 드디어 길 찾은 거야 역시 나 희망을 부어도 돼 어? 아 이쪽이 아닌가 보다 아 옆길인가 보다 옆에 길이 있나 보지 에이 이쪽 통해서 갈 수 있겠지 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아 깜짝이야 아 이쪽이네 아 이쪽이네 이쪽이네 아 깜짝이야 어 아 오 오 여기 거기네 그 멀리서 봤던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매번 실패했는데 이런 거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나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나 점프를 유독 못해서 나 이런 건 잘 못하겠던데 내려오는 곳이라고요? 거짓말 왜 이러면 못 올라가잖아 여기서 못 가잖아 누가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왜 갑자기 내려졌지? 강끝 통구? 아 뭐야 여기 아 어 뭐야 여기 굴이 있네 어 징그러 어 징그러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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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내려봐 어 쌍두거북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저기 스테미너 이거 스테미너 탈리스마인데 야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스테미너 탈리스마이야 뭐 어쩌다 찾았네? 이거 뭐하는 데지 어떻게 들어갔냐 이 사람들 그걸 어떻게 남는 어 비켜봐 비켜봐 아 이거 개가 너무 세가지고 못 올라오지? 못 때리지? 멍청아 나 아이템 좀 확인하고 싶은데 가라 와 스테미너 탈리스마는 어떻네 어쩌다보니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쪽이던데 돌아가나? 여기 길 어디야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지? 방금 저기 들어갔고 일로 점프하는데 맞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 맛있는 냄새 반찬을 만드는 냄새인데 이거 반찬 냄새가 나네 아까 뱀같은 애 나오던데 여기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야되는데 뱀피해서 아씨 어두워서 길을 모르겠네 그래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먹어요 도대체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먹어요 도대체 도대체 뭘 이렇게 항상 맛있게 먹을까 이쪽 근데 완전 정반대 아 갈순있네 갈 수는 있네 천천히 큰 항아리 이쪽으로 가서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이거 봐 진짜 완전 찐 반대쪽이야 오마이갓 일단 가보지 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지도가 아니더라도 뭔가는 있지 않겠어요? 길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간섭 뭔가는 있겠지 음 오! 무언가는 있긴 하네요 축복을 발견 축복 발견 발견 아이고 아 잘못 먹었네 새로운 지역 발견 됐고 오 어디 갔어 항아리 항아리 빼 아 됐다 어 과거의 석과는 표착했다고 한다 흐드러지게 핀 짙은 보라색 벨벳 같은 화원에 이왕이면 그런 곳에서 잠들고 싶구나 누.. 누구세요? 이 밑에도 내려가는 건가? 아 아래쪽 탐험이 설마 이쪽인가? 아래 지도 뚫는 길이 여긴가 보네 어 저쪽은 절로 넘어가는건가 여기나 저기나 같은거 아니야? 여기가 내려가기 더 편해보이는데 죽을거같애 안죽네 호들갑 호들갑 호들갑이었어요 겁쟁이 상겁쟁이 아 여기 지도 먹을 수 있겠다 아 여기 지도보러 가자 와 이쪽으로 지도보러 가자 이쪽이 더 가기 쉽네 그러면 저쪽은 더 확실해지네요 그림자의 성을 뚫어야 갈 수 있는 곳인가 보다 왼쪽 메르메스 잡아야되나보다 기둥보호 가자 4번 황금 소인가 황금 아 돌아가야되나 역시 일자는 아니구만 저게 뭐야 어머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번개치는 피카츄가 아니 피카츄가 여기 있어 뭐야 뭐지 피카츄 여기 왜 피카츄 저거 뭐냐 도마뱀인가 쟤 뭐야 여기서 공격되나 싸우도 죽을 것 같은데 날 본건가 아니네 아이고 한번 싸워봐 호기심원 가보자 아 쟤 쟤 번개 맞고 계속 피가 줄어드는데 이거봐 좀 기다려보자 하하 쟤 번개 맞고 계속 피가 줄어들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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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는 그냥 치는건가봐요 번개는 그냥 치는건가봐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러네 그냥 치는거야 쟤랑 너 피 얼마냐 너 피 얼마냐 오 막 들어온다 와 돈들어온다 너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야 이거 물에 있으면 안되겠네 야 잠깐잠깐 잡기 힘들겠는데 쟤 돌아다니는 데가 저쪽이라 쟤를 일로 끌어들일 순 없으려나 쟤가 날 안보는거 같아 저쪽 땅으로 가가지고 쟤 땅밖으로 나왔을때 해야되겠다 번개가 물에만 치는거 같거든요 지금 이쪽으로도 나오니까 오라 오라오라 피카츄 찌리찌리 피카츄 왜 안와 어 뭐 바위에도 치네 뭐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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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잡으려고 내려왔더니 어디갔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죽었나 아 온다 아씨 아씨 야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쟤 번개도 맞는거 같으니까 나도 나도 번개 맞긴 맞았는데 뭔데 저거 야 너 좀 아프다 근데 공격을 안하네 쟤 너 죽었다 어 뭐하는 애야 도대체 뭐하는 애야 쟤 와 이 근처에 있으면은 소량으로라도 들어오네 아이템을 어 벼락의 조양병 아 번개 치는 데가 몇 군데 있나봐요 아 여기 반대쪽으로 여기 내려가는 길인가 저쪽이네 내가 반대쪽으로 왔네 근데 저쪽은 절벽인데 아래 통로로 들어가야되나 그냥 길 가는데로 가보자 그냥 길 가는데로 가보자 그냥 길 가는데로 가보자 그냥 길 가는데로 가보자 거인 쪽으로 가서 음 반대편이네 일로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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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거 송아지야 미노타우루스 같은 느낌 오 뭐야 용인가 용 날개랑 막 날개는 용이고 얼굴이 송아지처럼 생겼는데 날개는 용이고 얼굴이 송아지처럼 생겼는데 이거 뭐 일단 달려봐 거인 쪽으로 가봐 어 오 선생님 노여움을 잠시만요 아까 왔던 방향이 여기잖아 어 놀래라 오 나한테 바로 오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오는데 야 나한테 오는데 어 이거 폭포 뒤로 들어갈 수 없나 왠지 길 길 없나 없다 길을 좀 다시 볼게요 아 올라가는 길은 존재를 하나 본데 돌아간다 오 저 자식 감이 좋은데 감이 좋은데 아까 내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아까 그 찌릿찌리 피카츄 봤는데 절벽 절벽인 것 같은데 기껏 새로운 곳을 찾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한 여기가 한 귀퉁이가 아예 다 절벽이에요 넘어가는 곳이 없어 쭉 쭉 돌면 20 30 30 80 어떻게 podcasts 좀 20 20 안는 사람들 나랑 다 비슷하게 돌아다니나 보네 아 이쪽이다 여기다 여기 발견 여기다 이쪽이다 우와아 뭐야 여기 너무 예뻐요 뭐야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와아 데이트 장소치고 벌레 많을 것 같아 오우 너무 예쁘다 일단은 파란색을 좋아하다 보니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배경만 사진 갖고 싶다 어 너무 예쁘다 여기도 구경 중인가?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푸른 해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쭈욱 돌아다녀 봐야겠네 오 파란꽃 너무 예쁘잖아 씹고 뜯어야 되기 때문에 씹고 뜯어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녀보겠습니다 어 오우 저 지렁이가 여기 많구나 뭘까 오 오오오오오 IP 오오오오 오호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어! 어 뭐야! 뭐야 씨 뭔데? 내 공격을 피해? 죽어라 얼마 주냐? 어! 저기 뭐가 있다 일단 바다로 가면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일자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기도 축복 있다 아이 자꾸 먹네 좋아좋아 뚫어놓으면 좋은게 지도 먹고 다시 또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어... 생각 없어 너 먹어 여기도 내려오는 곳이 또 있나본데 여긴 일단 끝자락 구름이 거쳐지고 있네요 지도는 일단 못 구했어도 빠지려나? 빠지려나? 느낌이 쎄하죠? 여기 내려가면 왠지 빠지는 거 아니야? 죽을 거 같애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걸까? 어... 어... 약간... 어? 먼저 가보세요 자 먼저 가보세요 가는 모습을 보여줘 아 이걸 보면 되겠다 여기 지금 죽음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보자 어 죽네 죽네 아 여기 죽는 곳이네요 ㅋㅋㅋㅋㅋ 죽는 곳이 맞네 어쩐지 느낌이 좀 그랬어 건너가려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되겠네 죽는 곳 같았어 느낌이 오케이 문 으음 최대한 도망쳐 토렌트 지금 엉덩이에 지금 저주파 자극기 맞아가지고 건강해지는 중이라고 뭔가 이어... 채? 아... 뭐야 어? 아이템 아이템 지워주세요 아 은방울꽃 이거는 이쪽으로 우와 근데 진짜 넓다 여기 뭐에 어그로가 끌린 거지 뚫는 것도 일이네 뚫는 것도 일이네 어! 아 뭐야 저거 뭐야 용인데 용이다 용 저기도 용있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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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지도있다 저거 여기도 지도가 있네요 어머? 같은 곳인 줄 알았더니 다른 곳인가 보네 여기 맞나? 아 이쪽이다 오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와아 찾았다 찾았다 남쪽 해안 푸른 해안 입술 와아 뭐야 네 조각이 아니라 다섯 조각인가? 여섯 조각인가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나보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나보다 그럼 지금 지도를 세개 찾아야되네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나보다 와아 너무 멀어 얘는 여기서 내려가는거 아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나봐 어 보스도 보스만 어 저기있다 보스도 보스만의 매력이 있지만 이런것도 쏠쏠해 재미가 그렇지? 원신 보는거 같다 원신 해안 달리는 기분이네 줌 오케이 이쪽은 아 일로 들어가는 길도 있네 어? 보스 있을거 같다 여기 왠지 느낌이 보스가 존재할거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가보자 보스에 냄새가 난다 메인보스는 아니더라도 으으 징그러 으 뭐하 어 거인이다 아닌가? 보스 있는 데가 아니네 어! 헉! 아 뭐 아이템이라도 있으려나? 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장소인데? 되게 넓어 엄청 넓어 어 거인 아저씨 진정 좀 거인 여기가 끝인가? 아니 여기 뒤에 있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보스에 나오기 좋아보이는 공간이랄까? 엄청 넓어 뭐야 아 거머리 구멍인가? 뭐야 이거? 구멍이다 구멍 엄청 큰 구멍 뭐지? 와우 내려가야 돼 오 내려가는 곳인가 보다 아 지하 지하 여기 지하도 있어? 탐험하자고? 아 여기도 아직 못 가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아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려가보죠 어 발길이 닿는 대로 가보자 그래 축복 찍어놨으니까 이 너머 가도 있다 구멍 바라볼지라 일단 내려가는 건 맞네 구멍 바라볼지 음 어우 감올리 무서워 승질 급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거 거머리가 많네 어 축복이다 와 여기 수많은 수많은 피가 이 성질 급한 사람들 어? 이 성질 급한 사람들 여기서 다 죽었네 아 아 아 그 중의 하나가 난가? 이래서 죽었지 뭐 아 미끄러졌어 아 단점이 저 거야 토렌트 타고의 단점 아 애가 내가 멈춘다고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멈춘다고 그게 문제야 그게 다리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미끄러진 거예요 방금 다리가 있는 거 저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도 저도 눈이 있어요 미끄러진 거라고요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촉수 뱉는 거 개 징그럽네 아 입에서 뱉는 거네 생긴 거는 모노노케힘의 그 숲의 유정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막 실밥을 뽑아내네 쌀국수를 뽑아 쌀국수 지렁 야 다시 내려가야 돼 집중 좀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나 내 돈이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서 내려봐 아이템 먹고 오케이 아 됐다 굿 그러게 동굴이네요 동굴 큰 구멍 와 이름도 그냥 단순해 큰 구멍이야 큰 구멍 단순한 이름이네요 해안보시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큰 구멍 지하세계데 완전 그냥 지하세계네 그냥 완전히 지하세계네요 오오 야 좀 받아줄래? 아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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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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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잠깐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죽을 뻔했다 어디서 온거지? 아 저겠구나 오 뭐야 아파 이상한거 뱉어 여기서 죽은 사람들 많네 죽은 사람들 많아 바닥에 피가 뭐가 이렇게 많아 이중에도 길이 있나 아니네 저쪽이 많네 약간 도깨비가 상한거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그룹이 미쳤다 상한 도깨비 같은 느낌 죽는줄 알았다 깜짝이야 뭐야 그냥 부서지는거였네 어 깜짝 놀래라 3,000원 치면 싸울만 한데 이게 무슨 효과지 아 아 두 마리는 좀 그래 아 세 마리는 좀 그래 세 마리는 좀 그래 세 마리는 좀 그래 어 다시 가야되네 아 수면 아 잠이라고 얘기한게 수면이구나 아 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아이템 먹으면서 해야지 뭐 수면 관련 오우 씨 떨어지는데 수면 관련이 있었던가 아 너도 그냥 확실히 스테미너 차는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하네요 오 잠깐만 이거 이 상태면 어떻게 내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피 안다르려나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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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담 마음이 꺾일 것 같다고? 풀 아 오쇼 죽어라 하하 잘못 눌렀네? 아까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서 온거지? 아 저 옆에서 오는구나 아 여기도 있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저기도 있네 와 개 많아 얘네 뭐가 이렇게 많아 얘 때리면 쟤도 올거 같은데 아 내 돈 2만원 조금만 더 세지면 여기도 사냥터로 쓸만할지도 하아 싸우지 말고 그냥 갈까? 싸우지 말고 여기 뚫기나 할까 그냥? 밑에는 지도가 따로 없네 하아 하아 아 죽어! 내가 죽었네 그니까 수면 저거 막 뱉으면은 빨리 자리를 피해야되는거 같은데요? 오케이 여긴 탈 수가 없네 오케이 자 패스 패스하고 우리 여행을 좀 오케이 여긴 탈 수가 없네 와 하나 하는데 무슨 수면이 반을 반을 채우냐 난 간다 떨어지진 않을거지? 떨어지면 죽을거 같은데 쟤 여긴 일단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네 아 아이템도 저기 있는데 아이템만 재빠르게 먹고 아 어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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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저기 수면은 달리기도 느려지나? 여보세요 선생님들 저기 저 축복 좀 축복 좀 잠시만 너 이리와 한 마리지 아 괜찮습니다 찍었으니까요 아마 저 바로 옆에서 나올겁니다 어 얼굴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 봐봐요 진짜 상한 도깨비처럼 생겼잖아 아 어? 아 맞구나 아 깜짝이야 돈은 있었나? 없네 나의 사랑을 이곳에 버린다? 어 새로운 말이다 나의 사랑을 이곳에 버린다? 아 어차피 죽으려고 했어요 구강 구강 구강했어요 구강 구강 미켈라님 당신은 버리고 마셨군요 절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을 자신의 반쪽마저 못 구하는 자가 어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세졌으려나 좀만 여행을 더 해볼게요 가는 길이 험해가지고 밑에도 아이템이 있네 옆구리 타고 가는게 옆구리 타고 가는게 낫겠네 오 새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날개가 좀 특이한데 여기 있는 애들 아이템만 보이면 그냥 먹고 갑시다 이 밑에 어디로 가야되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저걸 잡고 가야되나 길을 보려면 쟤를 잡아야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아래 길이 있었군요 아이템 없지 아! 아 놀래라 쟤 원래 저렇게 공격하는 애였어? 오 놀래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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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그냥 보내주라고 그냥 보내줘 다시 가야되잖아 근데 이래서 싸우면서 가긴 해야돼 그래야 편하게 갈 순 있거든요 아 두마리네 편하게 가자 아 아 저 이상한 포도알 저거 아 저 이상한 포도알 저거 극혐이네 아 아! 그래, 그래. 자두. 자두다, 자두. 회사 앞에서, 역 앞에서 사왔어. 아, 그래? 얼마야? 얼마 정도 해? 한 바구니에 30개 들어있는데 9,000원. 싸네. 오케이, 고마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앙증맞고 예쁜데? 좀 작기는 해. 엄청 크진 않네요. 근데 여기 맵탐 좀 빡세네. 얘도 지하맵으로 봐야 되나? 아이씨. 얘는 뭐. 그거 얼마 돼지도 않네. 아! 아! 아이씨. 얘는 뭐. 그거 얼마 돼지도 않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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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기는 한 사람. 아니, 최악. 아이씨. 아, 진짜 거지 가지고 있어? 왜? 맵을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지금 여길 지나가라고?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저거 구멍 없나? 오른쪽으로 가야되네 오른쪽으로 가야되네요 원래 이런데 지나가면서 돈은 포기해야돼요 진짜 돈은 포기해야돼 무조건 무조건 공격하게 돼요 아 아 아 으 ㅂ 아 아 어워 어워 아 아씨 와 진짜 미치겠네 저 레이저 물약을 먹을 틈이 없어요 한 3마리 애기가 자꾸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안되겠다 너의 힘을 빌려보자 저거는 마력이라고 해야되냐? 원거리? 너로 한번 막아보자 한번 막아보자 근데 뒤에서 공격하는건 답이 없는데 앞에보다 아 아 아씨 일단 두개 먹어 3마리 지금 3마리가 공격하는거거든요 아 아 아 나 풀로 풀로 먹고 아 영약을 아 영약을 먹고 가라고요? 소용이 없을건데 영약이 도움이 되려나 영약 크게 소용없을거 같애 쯧 일단 먹어봐 먹는거보단 나니까 에 여기 못타요 토렌트 원거리가 그나마 가기 좋겠네요 2 2 아 아니 공중에서 맞추는게 말이 되냐고 진짜 거지같지 않아요 진짜 아 지옥이야 엄마 나 살려 아 아 아 아 여기 지나가라고 만들어놓은거냐고 여기 여기 지나가라고 만들어놓은거 맞냐고 아 아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진짜 아 그럴까 아니 그 진짜 아 근데 한마리 저거를 아 그래 아 잡는것도 쉽지 않던데 어 하나는 어디서 쏘는거야 아 저 지붕 위에 하나 있구나 아니 일단 이 위에 올라가는게 쉽지가 않아요 어 가시 아 아 아 아 그래 이거 하나만 없애고가자 그냥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야 그치 아 네 저 한마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 열받아 아 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봐도 어려 보이지 않아요? 진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 진짜 극찬하라고 만들었어요 게임을 이게 진짜 내가 쌍욕을 평소에 안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지 평소에 내가 쌍욕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쌍욕을 아 터지는 거 아 쟤를 잡아야 되는데 하 아 한 번 맞고 나서 구루는 그거 뭐야 박자를 놓쳤어 하 한 번 맞고 박자를 놓쳤는데 아 영약을 저거 하나 죽이고 먹을까 그래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문제야 보스도 오래 걸리지만 보스만 어렵게 해두지 이렇게 가는 길을 어렵게 해놨어 이렇게 가는 길을 어렵게 해놨어 변태들이야 진짜 아 아 왜 왜 아 줬어 줬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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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마 미안 아 타이밍 아 아 하나는 어디서 어디서 안 아 아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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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두를 또 먹으라고 딸내미 생각해서 자두를 또 두개 들고 왔네 바쁜 마중이었는데 역시 엄마밖에 없네 어 어 어 아 영약을 지금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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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멀리는 애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아 아 아 아아! 아아... 새새끼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 잡으면서 가라는 큰 개시같아요 그래요 그냥 가는 건 그만둡시다 잡으면서 가자 하... 잡으면서 가도 못 갈 것 같기는 해 저거 두 마리도 쏘는 애들이라 일단 쟤네 제외하고 우와 어디있어 뭐야 올라와 그렇지 오케이 너도 와 아 쟤는 안 따라올 것 같다 지금 안 움직여서 탁 얘 같은 같은 동료도 파괴하는 녀석이라 어 뭐야 쟤 막 날라다니기도 해? 일단 풀피로 채우고 그냥 뾱 하고 꽂혀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꽂혀도 터지네 아니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그냥 무작정 달려도 안 돼 피하면서 가도 안 돼 죽이면서 가도 안 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아 씨 개새끼 이거 일로와 망했네 망했네 아 와 이게 수많은 피가 구르는 게 느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니에요 나 보통이에요 아 무겁네 아 이거 들어서 무거운 건가 아 그러네 방패 들으면 무겁고 와 무겁구나 어쩐지 고르기가 좀 느리다 했어 아 됐어 됐어 풀피 한번 더 채워 하나 어디서 쏘는 거야 하나 어디서 쏘는 거야 두 마리가 쏘는데 뭐야 세 마리야 아니 뭔데 아 다시 살아나니 혹시? 시간 지나면? 어 잠깐 비켜봐 세 비켜봐 비켜봐 기껏 기껏 지나서 왔는데 1-2-2-2-2-2 3-2-2-2 3-3 4-2-1 2-4-5-4-5-2 4-3 으 6-4-3 5-5-5-5 아까 내가 가던 길이 아닌가? 새 옆길에 길이 없었어요 거기 아닌가? 아 맞네 새가 저기 막은 거잖아 그냥 어디서 온 애야? 아니 근데 모퉁이로 들어가서 새를 얘 여기서 쫓아온 거야?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따라온다고? 얘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 타이밍 좋아? 아 거봐 저기 있는 애네 와 아 또 해? 아 또 있어 잠깐만 앞에 또 있어 떨어져 이거 떨어져 다 떨어져 저리 가 다 떨어져 오케이 어 나 발견했다 아 죽이고 할 걸 그랬나? 아 죽이고 할 걸 그랬나? 이제 보스 겠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스 겠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 잠깐 쉬죠 와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오 오 타이밍 되게 이상하게 해놨어 어어 해골 해골 뭐 던진다 뭐 던진다 너도 혹시 다시 살아나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잡몹한테 그룹인 잘 터져서 좋은데 깜짝이야 잘 터져서 좋네 좋아 좋아 지나갑니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이거놔 으아아악 아퍼 아 너 사자 혼종 아니냐 아 오씨 뭐야 얘 마법도 쓰니? 사자 혼종 느낌 닮았지만 그 아이는 아니라고 그 아이 그 조그만한 버전인 애가 그 근처에 있는데 걔네요 걔 오케이 피하고 죽어라 이 저씨 이렇게 막 도는 빛골이 있는데 그건가봐 전에다 오 좋아좋아 와 점프로 테스트하는거 너무 싫어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뛰어야돼? 여기 부르스도 없잖아 관통일 줄이야 뭐지 가보세요 점프하는거 같은데 에? 아니 왜 그걸로 왜 그쪽으로 가시죠?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어디로 가야될까? 아 점프를 여기서 아 점프가 너무 위험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위험한 곳은 아니었네 이 보라색 꽃은 뭐지? 아이고 뭔지 모르지만 예쁘다 하아 하아 여기도 축복이다 여기도 축복이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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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지도를 한번 보고싶은데 여긴지도가없어 지도가 안켜져요 그냥 어 약간 이거 지하로 봐나? 지하 아닌데 이거 봐 지도가 없어 이걸로 보이나? 아닌데 여긴 지도가 지하가 없어 지하가 어 그런가? 지하 지도를 먹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가? 이 길을 몰라 음 아 용기를 주세요 당신의 곁으로 뛰어들 용기를 트리나님 밑에 계십니까? 어 여기가 길이 끝인가? 길이 어디지? 회복을 바쳐라? 관통의 시간이다 이넘어 점프해라 길이 없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실내의 도약이야 바닥에 아무것도 없구만 에이 날 낙지마 여기는 떨어지는데 아니야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곳 많이 못 봤어 길이 저 밑에도 있기는 하네 아니 누가 봐도 밑에 땅이 없는데 뛰어내리라니 밑에 땅이 없잖아요 이런 데에 있다고? 이야 어 진짜 실내의 도약인가? 어 뭐야 어디가? 오 오스랑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맞네 싸우는 모습 보인다 여기 맞다 여기 보스다 잠깐만 잠깐만 보스인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이걸로 싸워볼까 맞네 너 보스지 맞네 와 두 마리야? 어이 말과 함께 있네 와 얘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보스지 아 보자 내가 때릴 순 있으려나 점프 뛰어내리는 동안 방향 조절은 못하네요 가운데로 정확하게 뛰어내리네 일자로 이제 그냥 나오네 이제 그냥 나오네 이제 그냥 나오네 와 와 뭐 한 대를 못 때리겠냐 잠시만요 뭐 한 대를 못 때리겠어 사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대라도 때려보고 싶은데 한 대를 못 때리네 가자 저 검도 많이 쓰던데 용왕의 검이던가 내가 마지막에 잡았던 그 용 용왕에서 나오네 대검 오라아 아 아 아 아 오 아 뭐야 뭐야 이 약간 약간 0. 몇 초 느린 공격 뭐야 이거 이거 묘하게 조금 느리네 피하는 것부터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보사 한 번이라도 깨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대로 골치 아프네요 두 명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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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 부르면 잡을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첫 판 될 것 같기도 하고 명체랑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더라 한번 불러보자 일단 아 이거 영체 부르면 도움 되겠다 음 메르메스보단 나요 아 메스메르보단 나 근데 그게 있어 얘가 나랑 앞으로 마주보고 섰을 때 사거리를 모르겠어 어디까지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칼이 안 닿아 그래서 칼이 안 닿아요 아 아 저 말새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상으로는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 가까이 붙지를 못하겠네 그냥 완전히 몸 들이박을 정도로 가까이 가야 되나보다 이게 이렇게 사거리가 짧은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사거리를 사거리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왜 유독 보스한테서만 사거리가 안 맞는거지 항상 맛있는 걸 먹나봐 오늘 집이든 무슨 냄새야 또 무슨 냄새야 또 상상으로는 갈색 하 하 오 좋아 잠깐만 오 뭔데 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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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도 쓰네 오 이거 깰 만하다 이거 이거 깰 만하네요 약간 멀리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도망을 쳐야 되겠네요 파란색 뭔가가 약간 피하는 패턴 타이밍 뭐 그런 건가 보다 때리는 거 말고 짜랑짜랑 짜랑짜랑 일어나 일어나 아 아까가 타이밍 좋았는데 아까 타이밍 나쁘지 않았는데 나도 근데 어떻게 코스튬이 고인물스럽냐 어 새로운 무기다 약간 쌍 뭐라고 해야 되지 모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칼날 양쪽에 달린 그런 거 무기도 있네 대피 아 꽈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보셨나 난 버렸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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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씨. 와, 다 먹었다. 아,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 때리지를 못해, 때리지를. 붙지를 못해, 붙지를. 아, 붙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뭔가 사거리가, 나만 그런가? 아니, 사거리가 너무 이 때리는 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애가 안 보이니까. 좀 저렇게 등치 큰 애들 특징이긴 한데. 완전히 몸을 비벼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네. 아, 내리자마자 지랄이네. 왜 오자마자 저걸 쓰는 거야? 진짜 미쳤나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쓰네, 저걸. 네, 맞아요. 여기는 기본이 실내의 도약인가봐요. 아까도 떨어지는 거 있더니만. 보스도 떨어져서 들어가더라고요. 실내의 도약! 뒷모습만 보면 진짜 무림 고수 같은데. 아, 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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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말은 말대로 움직이고 쟤 제대로 움직이고 진짜... 타이밍 봐서 두들겨 패야 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아, 불 나오면 안 돼. 불 나오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얘는 좀 쉬운 편이고 막. 좋아, 좋아, 몇 타 안 됐구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이 얼마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저거? 꽃이야? 뭐야 얘? 사람이야? 아 여자애구나? 얼굴이 아래에 있구나. 잠깐만. 이넘어 죽음 필요하다. 근성의 시간이다? 아. 싸우나 본데? 피가 막 고여있거든? 잠깐만. 자 보자. 혈은? 아 죽은 거 나왔어. 좀 싸우는 걸 보여줘. 아니 단체로 죽는 것밖에 안나와. 움직여봐. 뭐야 왜? 대답은 안해주네? 오케이. 싸워봐. 얄미. 꿀꺽. 어? 뭐야? 먹으면 죽는 거였어? 쟤 때려야되나? 그러면? 근성의 시간이다?는 왜 있는 거지?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때리는 게 맞는데 주먹으로 한 대 톡 쳐볼까? 무기를 내려놓고 아 때리기가 안되네. 아예 휘두르기인가 안되네요. 칼을 휘두를 수가 없네. 뭐야? 뭐야 그러면 얘? 왜 만들어놓은 거지? 그런가? 퀘스트인가? 가능성이 있네요. 오 그럼 잠깐만 이건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건가? 길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 어떻게 나가? 아니 어떻게 나가? 지도가 없어서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는데 완전히 밖으로 나가야 돼? 내부로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지도 찾으려면 다시 돌아다녀야 되는데? 밖에서 다시 들어와? 와 노가다 개빡세네 이게 내가 찍은 거잖아 지금 그쵸? 맞잖아 이게 지금 내가 찍은 거잖아 여기로 가야 돼?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 다른 데 아 여기 있네 있네 아 있네 있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가 보스 들어가는 부분 거기 아 맞지 다시 악몽 시작할 뻔했네 3만 3천 3만 3천이지 이거 진짜 여기가 끝인가? 지하가 지도가 존재하진 않나 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하 지도라는 게 없나 봐 찍을만한 데는 찍은 거 같으니까 다시 해안가로 나가죠 해안가로 나가서 가자 혹시라도 지도가 있으면은 이번 DLC 팁 같은 거 혹시 검색해서 아시게 된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답답하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꽃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배경 미숩은 좀 그래 아 아이고 떨어졌네 다시 올라가야지 잠깐만 저쪽 아 여기 타고 가야 되는 거 맞네 이게 다리네요 다리 다리 벤을 유도하다니요 정보 공유인데 왜 벤을 유도합니까 저는 엘들링에서의 훈수는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훈수 가르쳐주시는 분이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은 싫어하는 거지만 그쪽에 가면 그거 있어요 라던가 아니면 이쪽 말고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던가 그런 훈수는 괜찮지만 아 그쪽 아니구요 아 그쪽 아닌데 그렇게 잡는 거 아닌데 패턴 모르시네요 등등 그런 말은 좋지 않습니다 뭐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신도 제작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화를 내시면 저도 화가 나기 때문에 사이좋게 얘기하려면 어 뭐야 여기 이 밑에 해안가 있네 이 밑에 길이 있었군요 어쨌든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쵸 오 큰 묘 운방울꽃 이거 뭐하는 데 쓰는 걸까 여기 지도요 지도를 표시가 사라진 건가 아무튼 요 길가 요 길가에서 먹었을 거예요 요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한 요만큼 요쯤이었나 이쯤이었나 이쯤이었나 아까 그 용 용 근처면은 제가 먹은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달리다가 용 만났으니까 지하 지도는 지하에 있지 않을까 그럼 뭐하는 곳일까 아우 너도 여기 있니 야 아직도 주차오냐 아 요쪽이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오케 바다 와 미쳤네 깜짝 놀래라 아 놀래라 저런 데 가운데는 다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하나 지나쳐 왔는데 저것도 먹고 올게요 지나친 거 올라가려다가 그냥 먹거든요 저걸 안 먹고 온 것 같은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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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니까 바닷가 가고 싶다 이거보니까 바닷가 가고 싶다 내가 저기서 방금 그걸 먹었나요? 큰 뭐야 큰 모시기를 방금 저기서 먹었나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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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몇 개일까요? 둘레 여섯 여덟 열 갠가? 어 여기 룬 많이 있네 500원짜리 세금 쉼 쉼 쉼 쉼 이쪽엔 축복이 없나 어 реш fifty 방금 먹은 거고 어 음 아래쪽은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맞네 게 뭐 어디 동굴이 있나? 굴 같은 거 없어버리고 가자 뭐 별거 없네요 여기 이 뒤로 넘어갈 수 있나? 절벽일 것 같은데 길이 있나? 는 바로 길이 있네 으 뭐야 아 그렇군요 던전이구나 으 목표는 구석? 으 손가락 개많아 손가락 무덤인데? 손가락 무덤이야 여기네 여기 아 이쪽을 못 봤네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 위를 못 봤네 여기도 지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온통 손가락들이야 그 마법학교에서 봤던 손가락 천지네 여기 있는 애들 다 웬만하면 마법 쓰는 애들이라 또 귀찮아지겠네요 마법 쓰는 애들 많아요 여긴 뭐가 있을까 던전 같은 거 없나? 뭐 특별한 건 없네 오 뭐야 방금 방금 맞을 뻔했다 어 무슨 도마뱀 어머머머머 이상한 지렁이가 마법 쓰는데 와 여기 너무 넓다 너무 넓어 여기서 어떻게 뭘 찾아야 돼 아 뭐야 이 새끼가 아 놀래라 1600원? 짜치네 1600원밖에 안 돼? 별로네 별로야 굉장히 멀리서 공격하네요 지문에 황금이 있는데 황금 지문에 금 발라져 있어 저 가운데로 가보자 화성에 온 것 같아 무슨 무슨 외계 생명체가 있는 그런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 구멍난 손가락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가 날 주시하고 있는데 스톤 엔지 같다 어 근데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가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 뒤쪽에 있네 뒤쪽에 뭔가 나가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 표시는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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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어 돌아서 이렇게 돌아야 되네 이렇게 크게 크게 뒤쪽으로 해서 크게 그쪽인 것 같아요 10시쯤 다시 그 친구 만나러 가봅시다 많이 강화하긴 했어 좀 확인해보고 그래야죠 데미지도 메르스 메르스 빨리 잡아야지 메르스 빨리 잡아야지 아 물참 불편하게 뒤도 보고 싶었는데 뒤도 보고 싶었는데 그거 같다 피아노아 같다 맞나? 피아노아 맞나? 갑자기 피아노아 느낌 나지 않나요? 그것도 파란꽃이거든 피아노아 그 거기서 나오는 파란꽃 맞잖아 푸른 피아노아 맞지 맞지 뭔가 뭔가 귀멸의 칼날에 푸른 피아노아 밭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여기 여기 지도 있네 여기 여기서 먹었는데 용은 여기서 나왔는데 요요기요기 그럼 맞네요 용 근처 이거 맞네 어디로 가야될까 이 윗길은 이 윗길은 여기서 가야되겠네 여기 통해서 가야돼 여기 통해서 가야돼 아까 오른쪽부터 갔으니까 아 이렇게 왔어 이쪽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돼 이쪽 저쪽 길 저쪽 길 근데 여기가 아까 거기 아닌가 해안지도 잠깐만 아닌데 그럼 잠깐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이 빨간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되겠는데 아 저 위구나 저 빨간색 저거 저 위쪽이구나 아 아 이 위에는 어떻게 가지 위로 가는 길을 찾아야되는데 내가 이쪽 이렇게 통해서 넘어왔단 말이죠 내가 이쪽 여기서도 여기는 위쪽이야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잠깐 볼게요 이걸 이걸 음 못 올라가네요 여긴 아닌 걸로 위치상 이 꽃밭이 아니 여기 맞다 그러면 이렇게 아 용 모양이 여기 있네 이게 되게 이거 용이네요 용 길을 제대로 들면 되겠다 이렇게 쭉 가서 약간 호수를 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 땅은 아닌 거 같은데 땅이 연결된 땅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일로 나가면 뒤로 가잖아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찾아라 위로 올라가는 법 뭔가 이 지형 지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제가 잡기 어려우려나 한번 잡아볼까요 찾아요 실버 Derek 너무 유령 없이 달려들었다. 너무 유령 없이 달려졌어. 괜찮아 괜찮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 패턴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잡았던 그 용처럼.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고. 가자. 쓰러고 있는 영체. 아이고. 아니 거미가 커서 나도 맞네. 요령이 없네 물방울 친구. 와 데미지 너무 조금 들어간다. 어 뭐야 바닥으로도 뿌려. 이거 무슨 패턴이야. 뭐야 뭐야 뭐가 나오는 거야. 옳지 이러면 잡몹 없애주죠. 왜 그 잔책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 잔책이랑 싸우고 있어. 아우. 아우. 아 배에서 나오는 거구나. 뱉는 게 아니라 배에서도 나오는 거구나. 물방울 좀만 힘내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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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뭔데. 이거. 야. 뚫고 나오는거 좀 아우. 아니지 않나. 가까이 좀 가게 해 주세요. 떼요 한 대만 어 잡은 걸로 치는데? 오 대박 잡았어 영채가 마지막으로 한 대 때렸어 나이스 잡았네요 나이스 역시 영채라니까 아쉽다 근데 내가 마지막 한 대 때렸어야 했는데 까비 가자 근데 이렇게 죽으면 돈은 어떻게 되는거지 15만원?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나는데 여기는 뭐 올라가는 데 없나? 올라가는 데를 다시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길 찾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 아까 여기 점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쪽 길로 한번 가보죠 넵 아 아야 아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쪽은 연결이 돼있나 근데? 안 돼있었던 거 같은데? 저기로 이쪽은 연결이 돼있나 근데? 올라가는 길이 또 어딘겨 또 어딘겨 아이고 큰일났다 저거 아아 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오히려 좋아 돈 금방 먹을 수 있네 위에서 떨었으니까 위에 있나? 아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돈 내놔 돈 돈 내놔 내 돈 돈 내 돈 내 돈 아 위에 있네 돈 내놔 돈 돈을 내놓으시오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여기는 가두의 십자라니 어디에요? 와 진짜 놀랐어 와 진짜 미친 와 와 아니 누군가 날 보고 있으면 지도가 안 열려야지 와 진짜 놀랬네 와 너무 놀랬다 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거 하나 먹자 와 바로 없어졌어 아 또 떨어졌네 아 또 떨어졌네 아 너무 놀랬어 소리가 너무 컸어요 소리가 너무 컸어요 뭐야 위습 다 떨어졌네 나 어디 갔어 공격 공격 한번 하고 나오면 사라지나? 헬로 아 그냥 밑으로 가도 되네 아 아 오케이 어디서 올라가지 여기는 아니고 어디서 올라가지 여기는 아니고 음 음 음 음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뭐가 여기다 올라갈 수 있는 길 없잖아 아 아 또 죽어 씨 씨 아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끄러지네 이거 비가 와서 그런가 아 잠깐만 아침이면 좀 밝아서 보이겠지 아침이면 좀 밝아서 보이겠지 비는 안 그치네 여긴 계속 오나 없다 비가 좀 그쳤으면 했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했는데 호우 아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계속 뭐하러 이렇게 계속 달려가 계속 뭐하러 이렇게 계속 달려가 어허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아 아 오케이 이 아래로 가서 다시 다시 아 됐다 어 보자 어 저기도 아이템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어 간지러 내가 보기엔 이거 여기서 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느낌상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올라오지? 여기 탐험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야 뒤쪽 길인가? 저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도에 삽 삽 삽 삽자요? 가도에 십자가 어디지? 뭐지? 기둥 언덕 십자 여기있다 가도에 십자 여기요 여기 삼거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 삼거리에 뭐가 있어요? 모스의 폐허 모스의 폐허 축복 물지역 물지역 동굴 여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낼 아닌가? 일단 일로 가보자 여기 동굴이 있다고요? 아 옆에 고여있는 물 이거요? 이거요? 오케 음 여기도 왕꿈트리가 있네 저 송아지는 뭐야 아 송아지가 아니구나 멀리서 보면 송아지 같애 여러분 송아지 같지 않았어? 멀리서 보면 소 같애 나 소인 줄 알았어 가만히 서있는 소 엄청 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몰라 몰라 축복 뭐야 저편에서 온 회복 이게 뭐지 어두워 오 이거 저 위층에서 봤던 그 독국물 있던데 아니야? 여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뷔페는 아니군요 그래도 요 바닥에 묘지가 너무 많아서 뭐 아이템이랑 헷갈려 눈알을 잘 굴려야되요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오 축복이다 여기구나 여기구나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드디어 지도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보이는구나 어찌럽네 어찌럽네 마치 루아를 하는데 레이드 하기 싫어서 지금 넷이라는 그런 기분이네 레이드는 돌아야 하는데 레이드는 돌아야 하는데 하아 못하겠고 아오 거인씨 계시는군요 오랜만이네 거인상 꽤 많이 쪘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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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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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9,000원 역시 거인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거인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의외로 잡기 쉬워서 거인은 얌이 이즈 이즈 완전 쉽죠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아니네 여기는 이게 끝이네 이쪽이 지도조각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다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어 지도조각 지도조각도 먹었으니까 길 찾는 건 좀 미뤄두고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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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우자 혹시 딜로 부시는 게 최고니까 가자 가자 아이고 에르메스 컴온 데미지는 괜찮네요 데미지 좋다 데미지 좋다 데미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왜 죽었지? 여기서 죽은 사람의 흔적이 왜 있는 거야? 왜 죽으셨죠? 밑에 몬스터를 끌고 왔나? 애초에 죽는 모션밖에 안 나오네 에르메스 진짜 잡으러 갑니다 에르메스 진짜 진짜 트라이 아 나 돈 레벨 올리고 갈걸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돼요 돈 돈 꼭 주라고 죽어도 돈 꼭 주우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올리고 들어갔어야 됐네 아 잊지마 돈 돈 제발 돈부터 주워야 돼 아 그니까요 아 레벨 올리는 걸 까먹고 진짜 제발 돈 불은 놈 어디갔냐 누가 벨트하냐 돈 무조건 돈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다 아 뒤로 뒤로 아이씨 아 이건 내가 잘못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눌렀어 아 맞네 그거 하나 있지 아 희생에 가지도 없지 않아요? 탈리스만 중에 있나? 일단 아무거나 있나 그게? 희생에 가지 아니였던가 중량이 무거울수록 방어력을 높인다 아 아까 주운 게 이거구나 나뭇가지 아마 다 썼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하나밖에 없었을걸요 희생에 가지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아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하나밖에 없었고 내가 장착하고 있는 것을 까먹은 상태에서 그때 했어가지고 어 뭐야 이 안에 크림 들어있었네 근데 위치 한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20만원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잠깐만 내가 찾아봐야지 돈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커피번 커피번 저 안에 생크림 들어있어 엄청 큼 내가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희생에 가지 없으면 내 20만원 날라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희생에 가는 가지인가 희생에 가는 가지인가 희생에 가는 가지구나 영약중에 둘러나 안 떨구는 거 어? 어? 맞다 영약중에 둘러나 안 떨구는 거 있다 맞아 나 죽었던 거 같아 네 커피브레드 맞아요 잠깐만 영약중에 있었던 거 같아 나는 없나? 어? 없나? 없나? 본 거 같았는데 흐린 강의 축복에서 흐린 강 흐린 강 흐린 강이 어딜까요 이 많은 곳 중에 흐린 강이 어딜까 어 이 많은 곳 중에 어디 일려나 흐린 강은 찾았네 잠깐만 이 많은 곳 중에 흐린 강한 강 이런 강이 어딜 가slow 오 은둔 상이는 오두마 엘둔 상이는 오두마 아 낡은집이구나 여기 아닌데 은둔 상이는 우두마 있어 생각날 거 같은데 아닌데 이 오두막은 아닌데 고관자의 오두막 은둔상인의 오두막? 검색을 못하는 게 어? 지하에 있다고? 흐린 강? 흐린 강이 여깄는 건가? 어 여긴 아니고 아닌데 여기 어디야? 헷갈려 제작이 가능한 탈리스만 중 하나인가 보네 어 룬 회수 어디 있을까 먹을 때 명약 중에도 있다고는 했는데 희생에 가는 가지 위치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흐린 강 동굴? 여기 아 여긴가? 이쪽에 있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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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인이 판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완전 초창기에 지나가는 곳이잖아 완전 쪼렙 여기 상인이 있었던가? 이 근처야 이 근처 일단 알려준대로 아 근데 보면은 스토리 진행되면 없어지는 상인 없어지는 것도 있던데 던전 클리어 던전 클리어 후에요? 아 그러네 던전 클리어 후 이용 가능이네 은둔 상인의 오두막으로 가봐야겠네 이러면 이 근처에 있는 상인의 오두막으로 가봐야겠네 운둔 상인의 오두막은 여기야 여깄다 여깄다 죽지 않아 절대 주세요 주세요 얼마야 3천원 3천원 오케이 3천원쯤이야 금방이지 자 근처에 몬스터가 왜 하나도 없지? 근처에 몬스터가 잠깐만 3천원 금방이에요 3천원 금방 주변에 몬스터가 없지 왜? 이 위로 올라가면 있을 거야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있네 아 잠깐만 굳이 잡을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 잠깐만 내가 그렇게 룬을 열심히 모았는데 3천원 정도 없다고? 없을 리가 없지 그럼 룬을 그렇게나 모았는데 아 비켜봐 2천원에다가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야 6천원으로 하자 2개 사자 2개 아 있는거 다 살까 그냥 9천원 할까 3개 다 사놓자 아이고 계산을 잘못했네 내가 20만원 내 20만원 내 20만원 버릴 수 없어 20만원 어디있어 사용을 하고 들어가는거 아니던가 어디있어? 가지 어디있지? 어디있지? 탈리스마네이터인가? 여기있나? 여긴 아니고 아 여기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장비를 장비를 이거 잠깐 빼고 들어가자마자 일단 먹을거 다 먹고 준비 다해서 자 들어가자마자 돈이 좀 안쪽에 있거든요? 가자 오케이 됐다 아우 오 오 아우 아우 굴르기를 먼저 굴렀네 굴르기를 먼저 굴렀네 아아 아 아 뭐 먹으려고 하네 포션 먹으려고 했는데 쿠션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다 싸울만 했는데 아쉽네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희망의 빛을 봤어 강화한 맛이 나요 그래도 또 어떻게 아까 체력을 올릴까 스테미널 올릴까 지금은 체력이 나왔겠죠 파편 강화를 하라는 이유가 있네 아 편안해졌다 자 마음 편하게 자 마음 편하게 다시 아까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하고 들어가 가지고 가자 ㅎㅎㅎ 굿 ㅋㅋㅋ 어떡하잇 도와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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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현 어 이 패턴 처음 보는 거라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나 여태까지 무수한 트라이를 했지만 이 패턴 처음 보네요 뭔가 바닥에 장판이 있을 때 자체 하드모드였네 나 탈리스만 하나 빼고 했어 탈리스만 하나 빼고 했군요 이젠 좀 할만해졌다 이젠 좀 할만해진 느낌이에요 2패는 빨리 가네 그래도 아이씨 좀 피해봐 아이고 두번 박자를 잘못했다 아이고 안돼 까악 저거 받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너무 욕심부렸어 그룹이 들어갔다고 와 너무 욕심부렸다 아 욕심 오 데미지 방금 방금 좀만 더 참았으면 우리 저기 뭐냐 영체가 잡았을 것 같은데 아깝다 와 그래도 할만하다 이게 바로 강화하라는 이유구나 아 아이고 두개 먹었다 아이고 이건 너무 빨리 굴렀다 아이고 아이고 슈랄 한번 터지고 이거 처음 보는 기술이야 오케이 처음 보는 기술이다 아 아 뭐야 아 진짜 너무하네 와 아니 분명히 모션 마시는 모션이 다 끝났는데 고르기가 안돼 진짜 마시는 모션도 끝났는데 아 너무하구만 뭐 이런거 보면은 확실히 딜로 부시는게 좋네요 데미지가 높아서 아 아 굴러 아 아 어우 이제 살긴 사네 어 와 진짜 피 조금 남기고 사네 아 아 모레 아 가 어 아 아 아 아 나이스 우리 영체 잘했다 와 드디어 이겼다 아 와 아 이겼어 아 아 너무 힘들었다 아 그래도 에르메스 좋은 상대였다 넌 괜찮은 녀석이었어 에르메스 넌 괜찮은 녀석이었다 그쵸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불쌍하기만 하지 강화 강화하자 두 개 올릴 수 있네 이거 딱 50 맞추자 그러면 오케이 에르메스보다 더 비싼 브랜드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몽클레어 아니면 에르메스인데 에르메스가 더 비싼 거 아냐?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딱 두 개 있어 안에 저 녀석 무기 뭔가 좋다는 느낌은 딱히 안 드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 있나? 참... 좋아 좋아 승리일 줄이야 앗! 앗! 뭔가 이겨서 승리라고 하는데 좀 그르네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라고? 축복은 왜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 나가야되나? 참 쓰기가 좀 그래 좋아 좋아 빅토리니까 아마도 교란 메세지 오 메세지 어 나도 여기 하나 남겨줄까? 일로 나가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거 메세지 남기는 거 한 일곱개인가 있던데 어딨더라? 한국말로 남길 수 있나? 메세지 남긴 아이템이 뭘까요? 한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래 어디에 메세지? 제일 아래에 있어요?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여깄다 무지개석 이거죠? 이거 맞죠? 아닌가? 아 그냥... 아아 여깄다 메세지 아 이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베이스 문장 보자 아 이런게 있구나 애초해 뭐가 좋을까 아 아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적 인물 인물? 아냐 전술 액션 상황, 장소 지시어 부위 속성, 개념 고생 고생했다 고생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뭐가 좋... 뭐가 좋으려나? 복수 파괴, 배신, 헛댐, 반성 아니야 여기 아니고 축하한다는 의미 축하한다는 의미 아 승리보다는 좀 뭔가 아니야 상황 지시어 아 여깄다 그만더 해버려 아 마음이 꺾일 것 같다가 있구나 말이 있구나 포기하지마 돌아가고 싶어 그럴 자격 없다 그럴 자격 없다 잘했다 잘했다 있으라 말고 묘하다 잘했다 잘했다 오 잘했다 이거 좋다 오케이 자 제가 남긴 메세지입니다 혹시 나 혹시 보이신다면 이거 이거 혹시 이거 엘들링 하시다가 이 메세지를 보신다면 캡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자 어디로 가야할까 축복은 왼쪽을 가리키는데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다시 일로 나가나 보다 방향이 이렇게 가네 오 오 깨니까 방향 생겼네 아 맞네 깨니까 방향이 생겼네 축복의 바람이 이렇게 생겼네 어 설마 혹시 여기가 노장인가요 이 다음이 노장인가 어 이거 이제 열리나 아 여기 좀 열어주지 그 트리가드라고 하던 노장이 여기서 나오나 여기 아이템을 하나 못 먹었어서 자 이번에야말로 비켜 먹었다 가자 나 맞게 가고 있는건가 어 근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다시 잠깐만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이거 다 찍어놓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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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탐험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닌가 여기 좀 돌아볼까요 여기 맵탐방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나름 다 돌아다니 나름 다 돌아다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지도가 나오고 나서 또 다른 걸 볼 수 있으니 이쪽 아래 유적지도 있네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스읍 느낌 잘 이렇게 통로가 있나 오는 길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지도가 예쁘게 잘 그렸는데 좀 불친절해 여기 지도 너무 불친절해 단차를 아니 등고선을 그려주던가 차라리 등고선을 그려줘 등고선 정도는 우리가 다 읽을 줄 안다고 나무 타고 올라가야되나 생각을 안해봤네 이 사슴이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네 나무 타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네 저쪽 나무 저쪽 나무 여기보단 저쪽 나무인가 헤르메스 끝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 어제 잠들기 직전까지 내일 또 고통받겠지 이러면서 이젠 하 강화하니까 좋네 올라가는 길 아닌가 보다 남무 올라가는 길처럼 안생겼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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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돈이 어디 있을까요 돈 저 위에 있나 좀 떨어지면 위에 있긴 하지 아 저기 있네 합 목적은 130이트 했어요 100은 넘었구나 밑에 가자 아 위 이 위의 길은 진짜 모르겠네 아이고 축복이 가르키는 방향으로 가자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 이제 한 번 도전해볼까 으 안 돼 으아 도망져 데미지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여기 진짜 길 없나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거 깨야 된다는데 어떻게 깨지 공인 감옥 유효하다 승강기 아 이 위에 아아 아씨 동작 뭐야 모기시키 얘 잡기 개힘들어요 저거 계속 도망감 야 이리 와 공인 감옥을 가야 된다는데 감옥이라 혹시 뭐 벽 있나 아니 막혀있는 길 이런거 없나 봉인 감옥이라 잠깐만 봉인 감옥이면 그거 아니야 넓은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감옥인데 이거는 다 그거잖아 이게 봉인 감옥은 아니고 아 나 이거 이 새끼 안 와 가만히 있어야 오지 가만히 있어야 오지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모기 봐라 어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봐봐 봉인 감옥이 생긴게 요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얘도 요렇게 아씨 아우씨 약하 야 여기서 벗어나 진짜 미치겠네 그냥 일단 일단 다시 이쪽으로 브레거인 근처요? 아 잠깐만요 지도를 봐야 되는데 어그로고 안풀리네 여기요? 근데 방금 써져 있는 거 보면 뭐 봉인 감옥을 어쩌저쩌고 해야 된다니까 없는데 뭐가 없었는데 앞쪽에도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데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외길인데 아우 저 선생님 지도좀 봅시다 성질이 너무 급하시네 여긴 뭐야 어? 여기 뭐야 이 안에는 뭐지 부엉이다 부엉이 부엉이 귀여워 뭐야 여기 그냥 공간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우 아우 미안하다 부엉아 미안해 벽 때리려다가 니가 맞았구나 내가 벽을 때려보려고 한건데 여기서 내려봐 이 너머 발광있다 읽어봐봐 반성 반성은 뭐야 반성이 왜있지? 발광이 있다고? 오 잡아먹은 흔적이 있네 이쪽으로 뭐가 있나? 뭐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지나가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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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친구 바라볼지라 친구 친구 너 귀여워서 너 귀여워서 어떤 분이 여기 메시지를 남겨놨네 너 귀엽대 너만 좀 다르네 여긴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냥 공간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존재하나 아무도 여기서 점프해볼 생각은 안해봤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거겠지 내가 봤을 땐 점프하면 죽을 것 같긴 해요 거리상 죽을 것 같은데 거리상 어 메시지 있다 아 피있네 이너머 거짓말쟁이 있다 신앙 아 이 사람 잘못 잘못 뛰어내렸네 지켜보려다가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지 점프가 안 되네 왜 점프가 안 눌러지지? 2단 점프가 왜 안 되는 거야? 2단 점프가 안 되는데 찾아 위쪽에 있는 도가니 애들도 잡기는 해야 되는데 도가니 잡으면 도가니 세트를 주겠지 올라가는 길이 저쪽에 있나? 근데 애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 보면은 맞는데 여기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었잖아요 이 위에 여기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거 가본데 어디요? 이거는 그거여가지고 그냥 구조물 아 이거요? 어 그러네 이건 좀 닮았나? 이건 좀 닮았네 감옥이 저쪽에 있나? 아까 거기 다시 한번만 도전해볼까요?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아닌가? 어?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잘 뛰면 잘 뛰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있어 가능성있어 아닌가? 멀리 뛰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데서 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맞지 않은 길은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찌 야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서 아 아 잘못 뛰었어 점프가 안됐어 저길 벗어나선 점프가 안되네 못 가는 것 같아요 저긴 길이 아닌가 봅니다 길이 아닌 듯 싶네요 길 찾는 거 너무 어려워 축복은 여길 가르치지만 가르치지만 나는 여기서 가는 길을 발견을 못하고 도대체 뭐지 아 이쪽이 아니네 이 위쪽을 가리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아 그 아까 승강기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도간이 있는 쪽으로 가죠 도간이 있는 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쪽 가리키는 거 같은데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업 얘네들 죽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어디 보고 있냐? 뒤돌아있나? 아! 아! 도관이가 아니라 걔 거기서 만났던 애구나 그 성 있는데 이 집 개쎄네 능욕하는 거야 뭐야? 밟아? 감히 내 시체를 밟아?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걸 밟아? 재식이 얘는 차가 안 통하겠지?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여긴 어디야? 여긴 뭐야? 어? 여기 뭐지? 어? 여기 내가 올라왔었나? 뭐지? 아까 왔던 데가 아 여기가 올라가는 데구나? 3층 아까 여기 상층부 어? 얜 더 쎄보이는데? 뭔가 왕관을 썼어 머리도 길어 뭐야? 이 녀석 심상치 않은 보스가? 아 아 얘는 뒤통수 안되나? 얘도 그 도관이처럼 쎄 것 같아 한 명만 있는 거 보면 아 뒤돌아 어디까지 오려고 뒤 한번 돌면 안되나? 이런 데 숨어있으면 잘 안 들키나? 어? 날 본 건가? 여기까지 올라와 원래? 어디까지 간 거야? 온다 아 풀스펙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아 의외로 풀스펙 도움이 되나보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못 들으네 아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다. 아 그냥 때리면 되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신조의 투구. 뭐야. 신조의 깃털? 깃털 뿌리는 거 아까 그거네. 뭐야 몇 단계야 이거. 에이. 꾸졌어 꾸졌어. 꾸진 거야. 라우프의 동지돌? 뭐지 이게? 어 길 여기 있다. 찾았다. 길 발기. 아 아까 거기구나. 부패. 자 달려볼게요. 어? 여긴가? 아이템 파밍은 좀. 해도 되겠는데? 저기 올라오는 데 따로 있네. 아아. 아아. 아에에. 에헤.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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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저분한 거 피해야 돼.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어 하나 찾았다. 어? 보스방인데요. 뭐지? 어? 뭐야? 쓰읍. 부패에서 나오는 보스는 진짜 극혐인데. 잠깐만. 뭐냐 얘? 얘 뭐지? 무슨 보스야 얘는? 아 잠깐만. 아 좀 앉았다 가자. 세 번째 보스. 아 Bowser. 보자. 보자. 혼자 가서 일단 싸워보자. 어 협력자가 있네. 낙엽에 단. 여기가 노장인가요? 부패 있는 곳인데 노장일까? 다른 name 아닐까요? 허어! 아워! 어 뭐야 얘. 흐에엑 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잡는 거 한 번도 못봤데... 아 징그러 봄이나.. 뭐야 데리지illy..어우 쟤 쟤 지네가 아프네 아아 아우씨 생긴건 좀 이쁘게 생겼네 엉덩이가 약점이라고요? 엉덩이가 어디야? 이렇게 쓰.. 둘다 머리 아니었어? 한쪽이 한쪽이 꼴이었어요? 둘다 엉덩이 아 엉덩이가 있어요? 오 그럴 자격 없다 뭐야 일단 혼자서 다시 싸 볼게요 아깝다 보스 잡고 아 저 꼴이? 아 저 정갈 꼴인데? 뭔가 오우 저 침 뭐야 저거 보스한테 약점이라는게 있나? 맵은 넓어서 좋네 아구 요거트 아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잇 아 이거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 시켰는데? 한 번씩 시켰는데 도망긴 하자마 뭔가 혼자서 해볼만 한데? 공격이 조금 느리긴 해도? 아 근데 좀 징그럽네요 나 다른 분들 이거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한 명도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엉덩이를 찾아라 엉덩이 메인보스는 아닌가 보군요 아이고 데미지가 막 엄청 아프진 않아 아 야야야야 아이고 찔렸다 아 어 범위 범위가 진짜 좋다고 한데 꼬리 그 정갈 꼬리 저쪽으로 가야되나? 옆 꼬리가 피하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메인보스 맞아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이 잡는 걸 잘 못 봤다는 건 이 친구는 좀 깨기 쉬운 편이라는 건가? 좀 다들 쉽게 깨고 넘어간 건가? 길게 싸운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서 그쵸? 그 방 자꾸 지나갔다는 거겠지? 나름 대미지가 잘 들어가는 부분 아 아 옆 꼬리는 잘 안 맞네 공격을 일단은 어 뭐야 날 끌고 가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너무 짧아 아 아 아 어 막 끌고 다녀 어 나를 막 끌고 다녀 그러는 시간 엄청 짧아 찌르려고 갔더니 끝났어 그냥 더 때릴 걸 그랬네 이거 물방울 말고 협력자를 써보자 그럼 괜찮을지 물방울은 물방울을 하면 잡을 것 같고 단씨 한번 보자 단씨 한번 만나보자 협력자는 괜찮을지도 갈고리 손가락 갑시다 낙엽의 단씨 왜 낙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마법 쓰시는 분이구나 아이고 푸션 안 먹어도 되는데 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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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와 우와 잠깐만 아 은근히 아프네 그 저 다리 사이 이만 잘 어우 진짜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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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러줘. 샨드 쳐맞고 구르기가 안되네. 구르여요. 잘 안되네. 혼자 할 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입에 넘어가니까 조금 구르네. 혼자서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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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포션 안 먹어도 되는데 아이고 아 이게 거리가 좀만 멀어지면 지네가 움직이네 아 왜 안 둘러지는데 아 내가 미치겠네 가까이 붙어야 되나 아 이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 부터 터졌는데 큰일 났네 아이템을 안 갖고 왔는데 아 그걸 가져올걸 아 아 눌렀잖아 아니 아니 나 분명히 눌렀는데 구르기가 안 되네 아 제가 이걸로 게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굴렀는데 아니 굴렀는데 아니 부를 수 있어요 인식이 느린 거야 뭐야 부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부패 기약을 제작소가 있었던가 아 있긴 있네 파밍을 안 해서 여덟 개가 한 개네 아 근데 뭐 어쩌다 터지는 거 같으니까 넣어둡시다 오케이 영체 부르면 바로 깰 거 같아요 느낌상 물론 보스가 피통은 커지겠지만 영체 부르면 깰 거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깨려고 하는 건데 깰 거 같다고 영체 안 부르기 깨려고 하는 건데 깰 거 같다고 영체 안 부르기 어 내로 찍기도 하네 아이고 타이밍 잘못 맞췄다 아니 저 자식 아 쓸데없는 걸로 다 맞네 안 피해지네 아 아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할게 다시 죽여줘 다시 할게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네 맞아요 완전 바짝 붙어서 싸우면은 제가 휘두르는 칼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 완전 바짝 붙어서 싸우면은 제가 휘두르는 칼은 안 맞는 거 같아요 내 손이 이상했네 별로 차이 없는 거 같네 키보드랑 두 개를 다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죠 손가락이 잘못 누른 걸로 네 손가락이 잘못 눌렀네요 패드 이슈는 아니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슬터 지고 아 나도 터지고 으 으 아이고 붙어 버리면 안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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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야 가까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붙으면 안 되나? 아깐 안 맞았는데 붙으면 안 되나? 도망쳐야 되는 건가? 오케이 2패 넘어갈 때 그냥 도망칠게요 얘는 좀 싸울만 하네요 2패 아직 제대로 안 보긴 했지만 2패 넘어갈 때 가장 큰 위주로 2패 넘어갈 때 3패 넘어갈 수 있을까? 잘 안 되나? 4패 넘어갈 때 4패 넘어갈 수 있을까? 6패 넘어갈 수 있으면 안고 3패 넘어갈 수 있을까? 아우 어우 범위 개커 나비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와우 나비 범위 개커요 진짜 아 이거 제 칼 휘두르는 아 아 구르기 또 안 됐어 아 구르기 이 페이즈가 좀 아프네 부패 부패 걸리고 피 빠지는 거 진짜 극혐이네 빨리 먹었어야 됐는데 나비 때는 도망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 구르기가 왜 안 됐지 왜 저때 타이밍만 되면 구르기가 안 되는 거야 아 아 제가 범위를 안 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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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한다고.. 아 뭐야 물방울 한다고 해서.. 저꾸도 구르는 거 어디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쌩 난리야? 초반에 쓰지도 않던걸 저 세 분을 구르면 쟤는 아 붙게 해줘 많이 못 때리는데.. 몸에 맞아 죽겠는데 왜 50틀 났네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음.. 음.. 아.. 주로기 너무 늦었다.. 아씨 거기 갔네 아 아 뭐야 아 아이템이라도 아껴주지 이럴거면 처음으로 걸려버렸네 흰크림에 설탕이 많이 안들어가던데 단씨 나와봐요 단씨 다시 싸워봐 우리 아까 싸운 방식이 잘못됐을수도 있어 물방울보단 협력자가 좀 더 약하니까 가자 단 가자 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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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단씨 아 나 진짜 아 스테미너가 없구나 아 그냥 공격하지 말고 그걸 먹을 걸 맛은 이런데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역시 혼자 해야 되겠네요 두 명이 있으니까 더 어렵다 이거 두 명이 더 어렵네 범위도 커서 운독하는데 어 뭐야 불렀잖아 아 아 아 아니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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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고 다시 해 어 어 근데 무식적으로 한 번씩 읽어봐 왜 안 움직이지 이게 내가 구르는 횟수를 정해서 돌고 싶으니까 마구잡이로 누르면은 구르기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나름 생각하고 누르는데 왜 한 번씩 들어가네 구르기 스트레스 받네 아 아 너무 빨리 굴렀다 아 아 아 이게 봐봐요 막고 나서 굴러 막고 나서 그게 진짜 아니 포션을 먹어 포션을 아니 칼 리드 선입력 진짜 진짜 빡치네 선입력 패턴 정말 거지 같네 아 선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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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난다 영체부르자구요 영체부르자고요 영체부르면 진짜 바로깰 것 같은데 영체면 영체면 바로 깰 것 같은데 어? 아! 아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영체 끌러도 못 깰 것 같다. 영체 부패 걸리면 그거대로 또 낭패인데? 어차피... 어어... 그룹이 터졌다아! 아필 멀리 있을 때아! 어 잡았다. 바로 잡았네요. 우와! 바로 잡았네요. 어 뭐야 바로잡는다인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연인 오 연인 잔챙이 일줄이야. 나는 해냈다 만세! 잡았으면 된거지. 영체 안쓰는 오기 좀 버려야되는데. 영체 쓰면 바로잡는다기엔 엄청 고생했다고요? 무슨소리에요? 물약이 좀 남았잖아요. 무슨소리입니까? 물약이 남지 않았습니까? 물약이 남은거면 고생한게 아니지. 이건 뭐지? 구멍? 공인 나무를 조사한다. 공인 나무를 조사한다. 예쓰. 아잇? 구멍? 이게 뭐야? 스토리? 음! 저기로 이어진 그 나무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처음에 문 막혀있던 거 거기 아니야? 그 나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 그림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갔었잖아요 땅! 땅! 목탈 벗어 없어진다 아 건물이구나 와우 어 이동한다 거인 얘기는 왜 있었던거지? 여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위안으로 들어왔네 그래 맞아 그때 여긴가 입구 여기 입구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아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왔네 맞네 여기네 여기 Giulio star 이제 사랑하네 그 정도면 그 정도 그냥 그 정도의 내리지 않음 buradan 마법 포무소 몬스터는 이걸로 잡자 뭐가 있나 아 또 너야? 아 아 아씨 아 38만원 아 올리고 가야지 38만원 피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38만원 주었다가 가져옵시다 레버 파는 거 까먹고 또 갔어 오 멈추는 거 봐 멈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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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구력 하나 2천원 더 있어야 되네 룬을 깝시다 2천원 있으면 된다고 이거 하나 사용하고 2천원은 2만원이구나 나 왜 2천원으로 받냐 아 2만원이구나 18만 3천원 2만원 아 오케이 이거 하나 사용하고 얼마지 총 최대한 적은 금액을 격차를 줄여야 돼 대충 계산해봐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 써야 되겠네요 그냥 이거 하나 쓰자 오케이 좋아 깔끔해 3천원 정도는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쟤 이걸로 싸우면 오라 오라오라 아 왜 랜턴을 아 왜 하필 랜턴으로 돌아가 왜 갑자기 랜턴 싸우다 말고 싸우다 말고 랜턴 불격이 뭔데 어이가 없네 이야 컴온 아우씨 마법 쓰지마 아 아 아씨 아 아우 아 아 아 발로 차 죽어라 야 얘한테 무슨 물약을 몇 개나 쓰는 거냐 5천원 아 아 5천원 5천원 가까이 줄 거면은 다른 애 잡는 게 낫겠다 너무 하드해 얘는 여기 이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이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 목표는 구석 구석?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넘어 거짓말쟁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없어서 그런가 보네 오오 축복이 여기 있었구만 오 축복이 여기 있었구만 볼게요 로데일처럼 개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뭔가 갑옷 소리가 난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 이상한 애 뭐야 저거 주술사인가 뭐야 저 저 저 이상한 오 전기가 나름 효과가 있으려나 나머지 애들은 공격 안하는 것 같아 저어기 돌아다니던 애 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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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오케이 됐다 영혼제 오 영혼제 주는 친구였어 괜찮은 녀석이었구만 아이템을 주는 녀석이었네 내 돈이 얼마냐 역시 단체는 좀 어려운가 뭐야 위에 있는 놈 내려와 치사하게 그 위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 파밍 잘 된다 올라가보자 일단 올라가자 근데 얘는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아우씨 돈은 잘 모이는데 그만큼 아 데미지가 너무 센데 이너머 강적 있다 피가 좀 있긴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오우 오우 데미지 아 뭐야 도깨비같이 생겨가지고 얼굴도 사자 탈 쓰고 있네 아파 보이긴 해 저 검 갖고 싶다 영혼재를 두 번 주진 않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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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잠깐 잠깐만요 오 저기 틈이 있었구나 나 어떻게 안 빠진 거지 그러면? 뭐지? 내가 점프를 했었나? 이너머 하 주의해라 아래 주의하라고 계단 내려가서 갈 수도 있네 칼 쳐넣냐? 칼 쳐넣냐? 확실히 이게 진짜 세다 일반 무기 25강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걔는 세 방인데 얜 두 방이네 확실히 특수무기가 더 세구나 내가 기량키라서 그런가? 훨씬 쉽게 되네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이런 거군요 뭐야 하나씩 날리는 게 아니었어? 뭐야 하나씩 날리는 게 아니었어? 뭐야 하나씩 날리는 게 아니었어? 몰래 뒤통수 치기가 안 되네 몰래 뒤통수 치기가 안 되네 우와 죽어라 이 자식아 어딜 까불어 얼마야 얼마야 8,800원 비싼 몸이구만 8,800원 이면 그래도 비싼 몸이네 더 차라리 잡을꺼 오오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어어 뭐야 너 아파 갑자기 막 공격을 해 아... 다른길로 먼저 갈걸 그랬나 아 뭐야 어디서 쓰는 거야 일로와 바닥에 있는 거 쓰는 애 어디 있어 일로와 어디서 쓰는 거야 이 자식 어디 숨어서 쓰는 거야 이 위에 있나 여기 축복 찍고 아까 거기 돌아가서 밑에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나무 파편이 여기도 있네 모든 두려움을 이곳에 버린다? 어 또 새로운 말이다 근데 뭐 다 버려 뭐만 하면 다 버린대 오케이 10강 아래쪽으로 가보죠 한 바퀴 돌고 제가 한 번 올 때 계속 꼼꼼하게 도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이쪽이 맞는 길이면 위해부터 갈까? 도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다신 안 올까 봐 여기엔 다신 안 올까 봐 여긴 아이템만 먹는 거 18강까지 했다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거 잠깐만 내가 일로 들어왔지? 아 여기 여기 아래쪽 한 번 쓱 훑고 아까 보니까 이거 틈새로 빠지는 길 아이고 뭐야 여기다 아! 아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이렇게 놀래키다니 벌레 새끼들 나 저 안쪽으로 가야지 깜짝 놀랐어 여하 영혼죄도 얻었네요 여기도 누가 빙글빙글 돌고 있던데 누구니 나무주의를 돌고 있던데 약간 썩은 나문가? 이런 벌레들이 있는 거 보면 썩은 건가 봐 일단 하나 먹고 돈이 많아요? 아 내 돈이요 돈이 많으면 돌아가면 되죠 돈이 많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서 또 20만원이겠지? 영혼죄를 올리고 이제는 이 내려가는 길 어딨어? 아 일로 가는데 에르메스 어 뭐야 이건? 여긴 또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려갔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딜애시는 의외로 쇼컷이 많이 없네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아 여기 거기네 그림자 열려 아 그림자 나무가 없어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어 어떻게 들어가자 했던 거기구나 아 오케이 여기가 거기 어 정문이네요 쇼컷이라 치기도 애매한 게 여기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라 그냥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라 쇼컷도 아니야 그냥 위치 발견일 뿐 여기서 다시 탐험하면 되겠군요 어 또 끊겨있다 어 길이 여기가 아닌가 너구나 너였지 올라올 때 썼던 놈 역시 지붕이 있을 줄 알았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뭐가 있네 오 뭐야 뭔가 그러기가 더 쎄진 느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잘 걸리던 놈이 아니었는데 이 칼이 아니면 여기 몹들이 대체적으로 잘 걸린 놈이들인가 뭔가 DLC로 넘어오면서 패치됐나 여기 사냥개 거미 여기 와 어 심상치 않으니까 뒤통수를 찌르겠어요 이 아래 문은 뭐지 달아볼지라 어 오 또 발견 영혼제 또 발견 여기저기 많이 분포했네 여기가 은근히 많은데 어디서 소리 나나 했더니 너였구나 가끔씩 잊어버리지 않게 어 뱀인 것 같지? 잊어버리지 않게 돈이 많아요를 한 번씩 쳐주세요 제가 긴장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계속 몸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돈이 많아요라는 채팅을 쳐주세요 지금 가진 돈이 많아요 이렇게 쳐도 되고 이너머 적익주의해라 아 저 녀석 또 있네 나 지금 얼마야 17만원 3만원 오케 3만원 올리 올리고 눈 깨고 하나 올리고 오자 아이고 돈 많으면 아까우니까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아까우니까 아 3만원 정도면 아 아 이거 하나? 정확히는 얼마인가 또 계산을 해보자 3만 2천원 3만 2천 4백원 3만 2천 4백 아니 3만 2천 5백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 3만 2천 5백원 2천 5백원 2천 5백원 3만 5백원 자 2천 5백원 이거 사용하고 이거 아니고 자 됐다 깔끔하죠? 와 가는 길에 돈 버는거 아깝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딱코네 딱코 아주 좋아 59원 와 씨 59원 정도면 뭐 아 여기 아니네 어머나 여기가 아니네 아까 어디로 갔지? 아 계단 올라가서 옆길로 갔지 여기 갔다 푸슝 잘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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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 아 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까비 오케이 와 돈 진짜 잘 모이긴 한다 벌써 3만원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나 좋아 그러니까요 효율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돈 모으기 딱인데 의외로 너 날라오지? 이리 와 오 이번엔 눈보라야? 아 서리밟기도 쓰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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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 뒤늦게 터지네 와 아이고 터지는 거 알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아 아깐 그렇게 뭐야 몬스터 깨고 보스 깨고 빵을 우적우적 처먹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네 아까는 빵이 그렇게 잘들어갔는데 얘는 이렇게 잡는게 아 아 아 어 눈 잃어버렸다 하 하 하 하 하 괜찮아요 실수 실수입니다 방금은 실수 하 하 하 하 하 별로 깎이고 싶지 않단 말이다 근데 얘도 8천원 주는거면 확실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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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저 조그만 뒤돌고 있는 친구가 8천원이면 여기까지 와도 3만 9천원이네 조금 더 많이 버는 거네요 하 아 미리 맞을 필요 없었는데 아 내 기술은 안 들어가고 지금 저 안에 공간이 있었네 저기 먼저 가야 되겠네 사자 사자 아니 사자를 왜 저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신수의 사자처럼 눈눈한 모습으로다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저렇게 비열하게 뭔가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친구를 만들어 놓다니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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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아 어 뭐야 너는 어쩌다가 나를 보고 아니 그새 혈흔이 생겼네 누가 여기서 죽었니 2만 7천원 왜 얘는 왜 2만 7천원이지 돈이 돈이 지 맘대로 아 여기도 있네 오 tax 아 맞냐고 이거 아니 아 빨리 빨리 말해줘요 긴장감이 떨어져요 빨리 돈이 많아요 가지고 계신 돈이 많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진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긴장은 하고 있지만 왜 못 깨는 거야 돈 또 잃어버렸어 돈이 모이질 않는다 돈이 돈이 안 모여 누구 먼저 죽여야 되냐 순서를 좀 오른쪽에 있는 아 근데 같이 와야 뭘 때리는데 둘을 유인하는 게 제일 최선이네 정말 저 둘을 유인하는 게 최선이네 날기 직전에 나와서 아 방법 알았다 날아오르기 직전에 튀어나와서 때리는 공격력이 될 것 같다 넓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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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갑자기 또 42,000원 됐네. 누가 이렇게 돈이 들쑥날쑥해.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아, 세상에. 먹고 오는 걸 까먹어서. 아, 그냥 물을. 아, 물이란다. 저기 마법을 좀. 아, 마법이란다. 물약을 좀 먹을걸. 아니, 저게 제일 싫어해요. 저 바람 일으키는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전 왜. 안 걸린다는 건 아는데 제 칼이 너무 아파. 페링이요? 칼로요? 칼로 페링을 하라고요? 제가 지금 방패를 안 쓰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페링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나. 뭐야, 나왔어? 아, 뭐야. 오, 큰일 났뿐했다. 일단 저 눈보라, 휘보라 치는 건. 막아지는 건 안 되고요. 칼은 모르겠네. 오, 애들이 돈이 다른가 봐. 그때그때 올라간 돈이 달라. 0원에서 올라가는건데도. 0원에서 올라가는건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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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나무가 저렇게 나오냐? 아, 이거. 와, 데미지 깎인. 무시하고 가야되나? 아, 미치겠네. 뭐가 저렇게 쎄지? 저게 뭐가 저렇게 아프냐? 터져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회오리 바람도 아픈가 봐. 너무 아파. 저 괴물 안 잡고 갈 수 있으려나. 한 번 잡으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한 번 잡기가 힘드네. 한 번 잡기가 힘드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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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 수 있으려나. 바로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피흡됐으면 좋겠다 여긴 출혈은 있어도 피흡은 없거든 미묘하게 올라가는 것만 있지 양지석은 뭐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피해 이거 이거 쓰면 이 기술 쓰면 도대체 어떻게 피해 데미지가 너무 심해 쟤 진짜 내가 자꾸 저거에 죽는 거 알고 저것만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쟤는 저것만 쓰면 죽는구나 눈이 아금야금 모이곤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아 망했네 올라가지를 못해서 아 아 거름내엘 아 못하는 거 아 아 포션을 너무 많이 썼네 이번에야말로 무시하고 지나가본다 진짜 동상만 쓰지 말아라 그것만 제발 그것만 쓰지 말아줘 그것만 안쓰면 될 것 같아 돈 적있네 도망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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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걸쳐지네 이쪽 길 아닌 것 같은데 맞나 길 맞나 뭔지 모르겠지만 왔어 이득인가 길이 여기에 맞는 건가 일단 가 이런거 뒤에서 튀어나오는데 어 뿔전사 뾰가루 새로운 친구 얻었다 뿔전사 여기가 아까 그 지나가던 거기고 이 너머 배설물 있다 뭐지 모래소리구나 에? 여기는 길이 이게 다야? 돌아가야되나? 아까 저기 다시 볼까요? 킬이 이게 다 인가? 길이 이게 다 인가? 길이 이게 다네 올라가자 그래도 아직 방어효과 남아있어서 다행이네 몸에서 미묘하게 빛이 나와 어 여기도 있네 올라갈 곳 있다 아 깜짝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쟤 여기서 여기서 싸우는 거야 길이 어디지 아 지붕 타고 가는구나 여기까지 못 오지 아 오네 오네 이 위는 못 올라오냐 혹시 아 오네 오네 오는 거였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아싸 이겼다! 저 한순! 승! 쇼컷인가 보다 다시 올려볼까 좋아 다시 올라와 보스인가? 뭔가 보스랑 싸우게 생긴 곳인데? 무시하고 가려다가 죽었나보네 이거 지금 앞에 이거 있는거 보니까 보스인가봐 중간에 아이템 쇼컷인가요? 아닌가요? 아아 잠깐만 아니네요 아 쇼컷이 아니었네요 안녕 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여기 어떻게 하는데 돈이 많아요 주먹으로 싸우시는 분들 봤거든요? 멋있긴 하더라 근데 완전 짧은 공격거리라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아 그 녀석 또 만나야돼? 하..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하아 하아 뭔가 굉장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쇼컷은 아니고 이상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축구구 빨리 찾아야돼요 14만원이면 돈이 너무 많은거라 또 또 있네 하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무시하고 가 무시하고 가 저거 내리니까 서있을 데가 없어서 됐어 가 인마 나 너 필요 없어 달려드는 거 아니겠지 내려갈 때 살짝 거리를 줘볼까 아니네 가네 달려들면 좋았을 텐데 까비 으흠 아 먹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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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도 먹어야돼 야야야야 야 구석에서 가둬둔건준 아 전에 다 빗나가는거죠 아 아 됐다 아 태민 없어가지고 죽는줄 알았네 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맞네 맞네 이제 거기로 갑시다 아니 근데 축복이 없는데 보스의 것 같진 않은데 아 근데 그럴리가 뭔가 좀 그런데 찜찜한데 보스 앞에 축복이 없는 건 좀 그런데 너무 멀잖아 올라가면 있으려나 아 여기 축복이 있대 강적이 또 있어 설마 설마 그 사자벌이가 여기 또 하 하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지 이리와 어 범인 뭔데 와 이리와 빨리 이리와 이리와 빨리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이리와 너도 낙사로 죽여주겠어 이리와 축복이 저 계단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는 길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 뭐야 뼈가루 쓸 수 있네 가라 가라 물방울 널 쓸 수 있다면 네가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우와 어 아니 이거 뚫고 가는 거야 자 싸워라 힘내라 워 아니 우리 영체가 싸워도 아 오케이 출혈 터졌다 아 좋았어 잘했어 잘 뿔전사의 대곡검 오 좋은 새로운 아이템이네 잘했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얼마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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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멸망 그리고 휴식이래 아 나는 해냈다 이것도 풀강에서 데미지 한번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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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편도 있고 파편도 있고 이것도 한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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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00원이야 21,000원 21,200원 아 룬이 많진 않은데 이제 21,200원 일단 이거 하나 깨고 21,000원 11,000원 어 만원짜리 하나 깨면 되겠고 1,500원 정도 남았네 1,300원 좋아스 나머지는 됐지?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오 보스방이다 아! 3인조! 3인조? 3인... 3인조? 아! 설마... 날 도와준... 파트너들 다 배신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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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기사 레다와 동... 아! 하필 또... 아! 여기 있네 동료들 있네 잠깐만 한 명이야? 이넘어 슬픔이 있다 역시 막다른 길인가 삶인 것 같지 피가 좀 많이 있는... 오... 피가... 피가... 피가 너무 많아요 일단 너 불러 여기 혹시... 잠깐만 여기 혹시 부를 수 있나? 아! 못 부르네 나탄씨 도와주세요 나탄씨 나오시죠 소환이 같이 되나? 저기 나올 때 같이 되나? 저기 나올 때 같이 되나? 뭐야 어디 들어가는 거야? 아니네... 미큘라의 그 짠을 공격해볼까? 미큘라의 그 짠을 공격해? 미큘라의 그 짠을 공격해? 미큘라의 그 짠을 공격해? 네이들어내? 이 짠을 공격해? 협력자로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네 뿔인간 뿔인간 오... 대미지 미쳤는데? 아 빨리 죽여야 되겠다 단씨 단씨 아니 뭐야 우리 기사 왜 안들어와 아니 우리 피해 야 이제 들어왔어? 아니 저 새끼 쟤 왜 이제 들어와 저 녀석 왜 아니 영체 못쓰는거 아 들어가서 써야되나? 쟤 왜 이제 들어오는거야? 잠시후가 이렇게 늦어? 잠시후가 이렇게 늦은거였나? 단씨가 저거 신성력 써서 공격하다 보니까 아프네 자 뼛까로쓰고 어디서 나와 아 뭐야 언제 나왔어? 네 오케이 크리치 오 오! 오! 아! 단이랑 싸우게 하고 내가 얘랑 싸워야 되겠다. 쟤! 쟤! 뒤늦게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 봐. 쟤 쓸모가.. 쓸모가 없네. 왜? 다 마셔서 다행이네. 쓸모가 없네. 필요 없는 놈이었네. 왜 같이 안 싸워주는 거야? 두 번째부터 나오나 봐. 첫 번째는 안 나오고. 좀 빡센데? 오! 쟤네들 데미지가 저렇게 쎄으면은.. 그 나랑.. 보스 잡을 때 좀 힘 좀 잘 써주지. 우!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아예. 이는 절대 안치게 되어야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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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스태미노가 왜 이렇게 빨리 달지? 기술사서라고. 이엇. 미클라. 아 어! 너무 아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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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잘한다 역시 다구리 최고야 다구리 최고입니다 레다의 검 좋은건가 이것도 잘했다 동지들 역시 그래요? 아 새로운 면모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검을 한번 봅시다 이건 아까 얻은거 뭐야 그거 그거 안보이나? 장비 입수순 레다의 검 아 경대검 어 이거 좋은편이 있네 좋은거 같은데 그래도 나름 음 근데 무겁고 일단 신앙이 없어서 내가 못 뜨네 신앙이 없어서 와 이 검도 나쁘지 않은데 신앙이 없어 내가 음 가드시 음 이기 때문에 DC 아이고 C? C정도? C정도면은 뭐 기량 C면은 쓸만한데 털벌레 털벌레 가면 난 그것보다 좀 이거를 뛰어넘을 가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긴 애들은 타협보는 가면이라 좀 그래 왜 나 이 사자탈 벗고 싶거든 사자탈 너무 벗고 싶은데 발차기술 아 주먹 주먹 쓴 사람들 한테 쓰는건가 좋은건가 친구일줄 레다의 갑옷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쉬운 옷들 뿐이야 아 아이템 종류별로 묶기는 했어도 밑에 있는 애가 제일 좋은 옷일거 아냐 나름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 꽤 있긴 하던데 이게 좋긴 한가봐요 이 배불뚝이 아 아 가면만 좀 바꾸고 싶다 뚱뚱이 가보선 괜찮은데 무겁진 않아서 고통이니까 슬픔인가 용기 있으라 눈물의 시간이다? 아 후회 목표는 북 아 진짜 보스인가 보다 이거 진짜 보스인가 본데 보스방 가는 길 느낌이 나네요 어? 라단? 어? 어디서 많이 부은 계단인데? 어? 어디서 많이 부은 계단인데? 어디서 많이 부은 계단인데? 게임을 아 벌써 라단에 왔다고? 신의 문 앞 계단 잠깐만 여기를 표시를 해 여기에 라단이 있다고 이거 옆에 표시해 두고 아아 메인은 메인만 밀고 오다 보니까 벌써 엔딩이구나 근데 아직 맵을 안 뚫어가지고 아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 라단 한번 맛봅시다 일단은 뭐 라단 한번 맛봅시다 이걸로 깰 수 있으려나 에이너머 행운 필요하다 어 근데 원래 협력자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기 협력자가 없는데? 내가 죽여서 그런가? 아닌데 라단 아닌가? 여기 라단 아닌가? 어 아니 아닌가? 3 2 4 3 4 5 5 5 6 5 5 5 5 5 5 근데 보면은 라단 좀 잘생긴 것 같다 막 못생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잘생겼는데 와씨 개미딜이네 30만원? 나 왜 30만원 갖고 있... 아 걔네들 3명 죽이니까 30만원이구나 자 쓸데가 왔어요 자 돈을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좀 자신 없어 나 이거를 자 희생의 가지를 들고 왜 돈이 많아요 얘기 안해줬어 돈이 많아요 얘기 안해줬어 왜 왜 안해줬어 안 돼 안 돼 안 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깍 30만원 자 일단 오늘은 돈을 잘 안 보여요 잘 인지를 못해 아이템을 얻은 걸 인지해 돈을 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해 돈을 쓴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해 여기서 매번 그래 아 너무 아깝다 30만원 30만원 파밍하기 때문에 30만원 미쳤나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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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아직 여기도 못 갔거든요 여기도 한번 쑥 돌아야 돼 메인만 메인 먼저 밀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못 본 데가 너무 많아서 여기랑 여기 지도도 없고 여기도 있어야 돼 다른 곳 먼저 갔다가 라단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30만원 나중에 모이겠지 뭐 아쉬워하지 말자 하다보면 또 30만원 금방 모여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깔끔하네 돈도 잃어버리고 엔딩 깔끔하네 빈털터리 엔딩 좋아요 돈 금방 모여 그럼